아 오늘은 제대로 해봅시다 가보자고 토끼풀 신문사 그러면은 다른 대륙을 가야 되죠 다른 대륙 그럼 토끼풀 신문사 지도부터 보고 이거를 해제 삭제 두개 봤고 지금 이쪽에 가야 되는 거지 일단 머프 타고 이동합시다 너무 멀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노란색 빛나는 거는 다 찾아야 되니까 조망대에서 날아가면은 금방 갈 거 같애 자 일단 표시해 두자 방향.. 방향치라서 방향치라서 내가 파란색으로 찍어두고 파란색으로 찍어두고 슈욱 따라라 어느 쪽이냐 파란색 저쪽이네 오.. 잠깐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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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일단 쭉 떨어지자 저기 잘 보세요 저 그림이 보이나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지상화 저기 있다 와.. 와 근데 여기도 눈 덮인 곳 같은데 최대한 가까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좀 가자 어.. 조절하는 것도 어렵네 어쩌다 빛나는 건 뭐지? 아.. 안돼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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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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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제발 제 제발 오 마이 갓 너무 많이 썼다 다시 이렇게 죽을지 몰랐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죽어 다시 워프 타고 아 나 참 아 이렇게 죽을 아씨 창피해 음 아까 떨어진 데가 여기였나 그냥 뛰어갈까 아니요 뛰어가기 너무 먼데 여기서 죽었구나 음 음 그러면 여기서 내리자 여기 그래 이렇게 절벽을 넘어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그래 절벽 쪽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죽을게 뻔하니까 어디 물이라도 고여 있는데면 최대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되나 아 자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까요 핑도 찍었겠다 저 지금 첫 번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지금 처음 날아가는 거예요 약간 옆 옆쪽으로 이게 배틀그라운드처럼 좀 위에를 보면 그거 되나? 좀 이쪽으로 내려가면 괜찮겠지? 절벽 지나가는 길 있겠지 저거 지나가는 길이겠지? 저기 연결되어 있네 와...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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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사당 있다! 가는 길에 하나 있다 들렀다 가면 되겠다 저기 있네 멀지 않다 좋아좋아 멀지 않다 좋아좋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 하... 그래 진작에 이렇게... 아니지 난 지금 처음이니까 하... 난 지금 처음이니까 안전한 착지 안전하게 착지하고 있어요 비 온다 내려온 김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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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차타기 좋아보이는데? 좋았어 좋아 나만의 자동차 하나 만들어보자 흑 흑 흑 자... 자동차를 일단 하나 만들어볼께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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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놔야 되니까 바퀴를 재붙이고 방향전환은빡센네 그렇지 뭐야 뭐야 הש지 identities 뭐야 뭐야 저것들 뭐야 저것들도 뭐야 저것들 어 미친 저것들 말도 타고다녀 말도 타고 다녀? 어머머머 저것들 봐라 어머머머 내려내려 내려으 이것들아 오나의 바퀴 내 바퀴 일부러 라임 맞혀서 해놓은 것은데 좋다 어? 잠깐만 저네 죽이고 저걸 뺐으면 되잖아 그런방법이 있었네 쟤네를 죽이면 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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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와 치사하게 너네 활로만 싸울래? 그러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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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 싸울거야 어딨어 어딨어 아 저깄다 화살을 계속 주네 오 잠깐만 이거 또 던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 있어 아 활 쏘는 거 너무 어려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예 활 어디 활 어디 뒀어 예예 안 내려와? 아씨 나도 활 잘 쓰고 싶은데 어려 어려워 안 되겠다 아냐아냐아냐아냐 무기 어떻게 바꿨더라 잠깐 무기를 안돼 안돼 불지르면 안돼 안돼 불지르면 안돼 아 이게 다 양손검이라 다 무기가 느린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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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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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지마 가지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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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거기 있어 이리와 이리와 어 쟤 도망간다 쟤 도망가는거 봐라 까불고 있어 이 주식들이 어? 가자 나 너 타면 되겠다 아이 나 만들려고 했는데 엔 타면 되겠네 어 점프 점프 어 이거 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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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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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거 짐수레를 그냥 도망간다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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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야 아주 좋아 그렇지 와 와 제대로 된거 그냥 받아서 개꿀이네 야 워워워워워이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 보니까 점순이구나 너 점순아 천순아 잠깐만 아무튼 그러네 점순이네 점순아 여기 가만히 있어 점순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사당 발견 점순이가 여기 있었네 안 본 사이에 안 본 사이에 이런 것까지 일할 정도로 성장하다니 이 아빠는 너무 기쁘구나 니가 취직을 했다니 이 아빠는 너무 기쁘구나 니가 취직을 했다니 자 여기도 화염을 막는 곳? 뭐지? 여기는 뭘 가르쳐주는 곳이려나? 얼음덩어리인가? 얼음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녹이는 건가? 어? 어? 뭐지? 뭘까? 이... 얼음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음... 생각을 해봅시다 저 많은 불을 저 많은 불을 아! 알았다 저기 버튼이 있다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는 거네 이거 버튼을 못 봤네 이거 버튼을 못 봤네 조각 같은 것도 해야 되는구나 어 근데 저쪽 문도 열어야 되니까 이것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 가시밭길 어 저기 얼음나온다 어 설마 자아 자 갑니다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어이씨 어이구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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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triven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이것하고 내려가는 건가? 어 이거 왜 안 넘어져 이거 왜 안 넘어져 얘들아 얘야 넘어져야지 아니지 이거를 눕혀서 이렇게 두고 이 얼음 어디다 쓰는거지? 알맞은 크기로 만들긴 했는데 일단 가지고 나갈까요? 아 저 판자에다 대야되나 보다 오케이 어 근데 이 얼음 어디다 쓰는거지 그러면 자 이건 스피드 중요해요 올라타야돼요 자 나 올라타야돼 혼자 내려가면 안돼 자 혼자 내려가면 안된다 어 됐다 어 어 내려가는거 아냐? 내려가 내려가는거 아닌가? 이 가시밭길은 가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니었나? 아니네 여기에 버튼은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가는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나서 그런가? 조금만 더 앞에다가 두고 아 안내려가네 아 안내려가네 아닌가봐요 어 이거 이 판자가 저쪽의 화염을 막는거 같은데 이걸 들고 가야될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막으면 너가 되나? 이거 막으면 너가 되나? 이거 막으면 너가 되나? 일단 막아볼게요 이거 막아볼게요 어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버리고 이 큰 얼음을 이 큰 얼음을 일로 내보내면 되나? 가라!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가지? 아 뭐야 내가 얼음을 타고 가야되나? 붙을 수 있어 오케이 붙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피지컬이네 자 최대한 앞쪽으로 끌어다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자 다시 아 무서워서 살짝 오 내려놓고 너무 가까이 됐네 아 나 못할까봐 그렇지 휴우 유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잠깐만 이걸 가지고 오면 뭐해? 근데 이걸 가지고 오면 뭐해? 여기도 어룸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아 알겠다 판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갖고 와야 되는구나 아..판을 여기 연결수치로 가져와야 되나보다 다시가 다시가 다시가자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야 잠깐만 두개 야 저 얼음이 안 나오는데 어 아 저거 버리 하 글라이더 다시 타면 위로 올라가서 안 되지 않을까요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데 돌아가지나 오 됐네 됐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난 떨어지는 줄 알 이거를 이거 쓸모없는거 같으니까 어차피 얼음 하나 가져올거니까 버리 버려 버려 자 얼음 하나 나오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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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순서 순서 알았으니까 순서 알았으니까 이거 일단 여기다 두고 자 잠시만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를 아 모양 틀어진거 불편 대충 이렇게 묻히고 내가 굳이 타지 않아도 되니까 가라 나도 간다 됐어요 됐어요 드디어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이 상태로 울려야 되나 오케이 문 열렸다 좋아스 아 재밌네 버즐이 어렵진 않네요 그래도 굿 오늘의 첫 사당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마구깐에 워프타고 갈까 마구깐 워프타고 갔다 올까 저거 발견하고 마구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올리고 점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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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짐 칸은 어디가고 이것만 어디갔지 수레 어디갔어 수레는 어디가고 이것만 남은거야 이거 맞니 이거 맞니 자 근처에 사당은 없나 뭐지 어 뭐지 몬스터가 날 본거 같은데 노래소리 뭐야 뭐야 노래소리 누가 날 봤어 몬스터는 죽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우 미안 미안 아우 미안 미안 헉 의외로 가깝네요 이게 달리는 것보다 빠른 거 맞죠 아 뭔가 무게가 안정감 있어요 진짜 미세 컨트롤로 하고 있다 보이네 말은 살짝만 옆으로 돌려도 고개가 확 돌아가서 그러네 보조바퀴 같은 역할이긴 해요 어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여기서 조심해야돼 왜 반응속도가 은근히 조금 느려서 말이 슬슬 먹을 때가 됐어 가자 말은 여기서 살 수 있으려나 점순이 점순이 괜찮니 여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 말을 못 본 거 같은데 여기 사당도 있네 여기 사당도 있네 저 친구들이 생각보다 눈이 밝기 때문에 빨리 가자 여기 사당도 있네 그 그 그 그 점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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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있어 갔다 올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 난 너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가자 여긴 또 무슨 퍼즐이 있으려나? 아까처럼 쉬운 거였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떨어질 용기? 설마 뭐 안 보이는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떨어질 용기? 무슨 말이지? 밑에서 공을 가져와야 되나? 일단 문을 열고 뭐야? 미션 임파서블이야 뭐야 이거 밑에 떨어져서 뭐 가져오는 건가 보다 떨어질 용기라 했으니까 물인가? 밑에 물인가? 무서운데? 좀 무서운데요? 떨어질 용기 몬스터도 있다 앞에 달린 물이 깨졌다 흑 흑 흑 흑 흑 흑 오케이 병정 굴렘의 뿔 에너지 이런 거 필요 없어 두 손 한 손 무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로 갈수록 다 두 손 흑 흑 잠깐만 지금 갖고 있는 게 내구도가 별로 없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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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긴 못 올라가니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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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뭐하는 곳이지? 음... 여기도 퍼즐 푸는 데인가? 너보다 훨씬 길지? 무기 훨씬 길지? 완전 좋은데? 이거 다른 무기랑 좀 섞어볼까요? 이건 두 손이었지? 이건 두 손 무기지? 어, 이거랑 합쳐보자. 역시... 긴 게 최고야. 일단 아까 그 무기 들고. 여기가 아까 그 지나온 곳. 문은 다 이렇게 열어야 되나봐요. 아... 어어어어씨... 깜짝 놀라. 죽겠다. 오! 나 죽어. 오! 나 죽어. 오! 나 죽어. 오! 죽을 뻔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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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방패. 오! 야! 피가... 쟤네들 왜 이렇게 세? 뭐가 저렇게 세? 아니, 한방 때리는데... 질이 장난 아닌데요? 엄청 세다. 화살. 좋아요. 화살 필요하지. 음... 화살 필요하지. 나무 봉? 부서질 것 같은 거랑 합칠까? 부서질 것 같은 거랑 합칠까? 이거랑 합치자. 아니지. 이거를... 어... 한손무기로 쓰고 싶으니까 널 버리고 이걸 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손무기가 되죠? 아, 오케이. 좋아. 진짜... 진짜 무기 너무 뚜박하다. 음... 그러다. 오, 잠깐만. 오! 훔쳐졌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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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무빙무빙 중요하지 무빙 부메라 이건 집어던지는 거겠지 이거를 꺼내고 이걸 죽고 역시 한손이 최고야 한손만큼 좋은게 없다니까요 진짜 아 이것도 양손이네 양손이네 이제 한손짜리가 없어서 이건 던지는 거겠지 이거는 합칠 수 있으려나 아이고 되나? 아 그치 이거는 이미 이미 그 상태인거라 이거랑 아 이거랑 합치면 되겠다 어우 좋았어 이건 나중에 쓰는걸로 하고 오케이 어 구슬 여깄다 어떻게 쓰는거지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와야 되는데 올라가 봅시다 아 추위가 좀 아깝다 어쨌든 열쇠를 가져와서 열고 어 뭐야 구슬 넣는 데가 여기 하나 더 있는 잠깐만 아까 저 밑에도 있지 않았나 아 저걸 여기다 써야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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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되지 길을 모르겠는데 레이저 발판 색깔만 다르다 여긴 들어오는게 맞는 거 같은데 상자를 찾아야 돼 상자 근데 여기가 떨어질 용기라고 했단 말이지 떨어질 용기라고 써져있으면 어딘가에 내려가야 된다는 소린데 아닌가 구슬 그런걸로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뭐야 여기 선풍기 있다 어디 날아가야되나 본데 저쪽 밑에도 구슬있고 여기서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레이저를 피해서 마지막으로 오는 것 같은데 레이저 피해서 날아가는 구슬 여기서 슉 날아가서 저기 구슬 넣는 것 같거든요 여기 먼저 넣는게 맞네 중요한건 박스를 찾아야 돼 그냥 뛰어내려버렸네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데 없나 음 어쨌든 여긴 못올라가고 이거 지나가다가 저거 선 검 무기가 걸리면 어떡해요 무기가 걸리면 나도 걸리나 상관없어요 레이저 막는건 또 아닌 것 같고 음 떨어질 용기 웬만한 길은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냥 갈 뻔 그냥 갈 뻔 했네 그냥 갈 뻔 했네 여기 올라가야 되나 여기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는건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까 길 보였거든요 이렇게 여기로 가는 무슨 길이 있나 아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안돼 저쪽 저쪽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다시 도전 어? 이 위에는 뭐지? 아 이 위에가 바로 그거구나 다시 내려가 자 어 그렇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거야 자 이쪽이 아까 그 비행선이 있는 쪽인 것 같고 저쪽이 옆길이니까 여기 비행기 있는데 먼저 올라가볼까 여기가 비행기 있는 곳이거든 여기가 비행기 있는 곳이거든 여기가 비행기 있는 곳이거든 아니니? 아니네 여긴 어디지?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어 이쪽이 아니네 이쪽 위에 같은데 자 이쪽 잠깐만 여긴 어디지? 아까 그 옆길인가? 아 저 안으로 들어가면 열 수 있으려나? 어 잠깐만 그러면 굳이 여기로는 안되네 음 이 안에가 비행선이 있는 곳인데 저 반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도 궁금한데 흠 흠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피지컬 이 몹쓸 피지컬 이 몹쓸 피지컬 아 아 아 아 아 이 쪽은 그냥 피하는 거 아닐까요? 이 쪽은 그냥 피하는 거 아닐까요? 도약거리를 길게 해서 도약거리를 길게 해서 그렇지 이 쪽은 나갈 수 있는 곳일지도 몰라 이쪽도 완전히 저쪽이구나 이쪽은 답이 아닌가 보다 갈 수 있는 길이 없네 이 위는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었어 설마 점프해서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 여기 아니야 살짝 아 여기 바로 안 되네 바닥으로는 내려갈 수 없으니까 뭘까 이거 열쇠 있어야 열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이때 내내 열쇠로 열었던 것 같은데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상자 안엔 열쇠가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상자를 상자 한 번을 못 봤는데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 레이저 있는데 써봐야되나? 레이저 있는데 써봐야되나? 하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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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야되네? 하아야되네? Acting 보니oise 올려줘 붓을 꺼내줘 아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아 이건 끝나는거고 여기가 마지막 저 상자 아까 열었던 상자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떨어질 용기? 아 근데 떨어질 용기랬는데 한번 죽어볼까 그냥 흠 공간이 있지 않을까 떨어질 용기 아 아 아 죽는거였구요 아무것도 없었다는거 여긴 떨어지는 곳이 아니었네 그냥 떨어지면 죽는 곳이었네 흠 흠 흠 그러게요 왜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거야 어디서 뛰어내리라는건데 뛰어내릴 용기지 흠 번역 이슈? 흠 흠 어 번역을 잘못했다 싶으면 그것도 맞는거 같은데 떨어지를 흠 뭘까 흠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는건 여기밖에 없어 흠 길은 맞는거 같거든요 흠 길은 확실해 여기가 맞아 흠 여기선 안써지고 흠 자 이쪽까지 왔어 이쪽까지 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갈 곳은 여기뿐이야 여기 맞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안에 상자가 있었나? 없지? 없었죠? 레이저를 터치하라고? 어? 어? 뭐야 이 레이저는 좀 다른건가? 어? 테일즈런너 생각났다 어? 저쪽 레이저도 뭐가 다른가? 아이고 약간 떨어뜨려 뭔가 낙할 용기 어이 뭔가 번역 번역 이슈인가 진짜? 어 여기서 살았다 어 어? 이쪽으로 올라오는거네? 그러네 번역 이슈가 많나보다 흠 흠 흠 자 아이 자 이제 너를 흠 흠 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잠깐만 위에 일단 가져가자 위에 위에 공놓는데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열려라 그렇지 그리고 아 저기 이게 날아가는 거에 정석인가 보네 난 여태까지 어떻게 만든 거야 이게 정석 모양인가 봐요 자 너를 얘를 잠깐만 불려서 보내면 얘를 들고 가야 되나 불려서 보내면 못 가져가 그런가 저기 레이저도 맞아야 되나 이거 무거워서 떨어지고 그런가 최대한 중심 잡게 널 가운데다가 두자 널 가운데다가 두고 가챠 가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밍 좀 해야겠는데 파밍 좀 해야겠는데 파밍 좀 해야겠는데 바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크흠 아 맞아 피 채워주지 맞아요 피 채워주죠 나 근데 궁금한데 이거 레이저 맞아도 되는거에요 오 아 누구야 이거 맞아보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누구야 일부러 일부러 그랬지 진짜 아니 두 번째는 됐으니까 첫 번째도 뭔가 있을 줄 알았지 사람들 다 처음에 걸렸는데 내가 두 번째부터 가서 어이가 없네 8개인가 어 하트 2개 생기겠다 자 가자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그거 먹어야겠다 추위 가득 따끈따끈 볶음 아는데 좀 걸릴 것 같으니까 17자리로 먹자 점순아 점순아 많이 기다렸지 아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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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아 가자 어 잠깐만 아쉽다 마구칸이다 마구칸 마구칸 찾았다 우리 점순이 여기 있으면 되겠다 우리 점순이 여기 맡겨놓고 가야지 나 왔어 이 마구칸에서 버려졌다는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 어 황금마 젤다님께서 데려온 황금마 황금마 황금색 말이 도망쳤대 실종 당시의 상황인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난 말을 돌본 후에 마구칸에서 쉬고 있었거든 평소에 얌전하고 착한 그 아이가 아주 크게 소련을 피우는 소리가 마구칸까지 들리더라 주인이 없어진 걸 알았을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구칸 앞에 행방불명 되신 젤다님께서 나타난 거야 공주님께서 마구칸으로 다가오니까 황금마가 한층 더 격렬하게 날뛰더니 마구칸에서 도망쳐버렸어 도망친 말에 정신 팔린 사이에 공주님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 뭐지? 둘 사이에 뭐가 있나? 말부터 찾아야 되려나? 나 이제 왔어 특파원의 소질이 있는 녀석이군 내가 온지도 모르다니 여기도 신분사 직원이야? 신분사 직원인가? 맞아 파트너지 그 다음에 신경쓰이는 건 없니? 말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대 주인이 근처에 없다는 걸 느껴서 그랬나? 왠지 무서워하는 것 같았대 아 그러니까 공주가 되게 무표정으로 있었어 여태까지 나타날 때 창량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젤다가 혹시 흑마개일까? 이 대지를 파멸시킬 존재 적어도 도망친 말을 어떻게 찾고 싶은데 아 말을 찾아줘야 되나 보다 북쪽으로 달려간데 안 돌아왔고 찾으러 가고 싶지만 북쪽에 거대한 몬스터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구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뿐이야 누가 그 아이를 무사히 이것까지 데리고 와주면 좋을텐데 아 젤다가 젤다의 말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 점순이 여기다가 아니야 점순아 가자 아니야 말 데리고 오려면은 점순이 여기다 맡기고 가야 돼 어 포인트 아 그 지역마다 처음 이용하면 저렇게 포인트 주나보다 아 어 어 아 잠깐만 말 재우는 거 왜 이렇게 비싸 말 재우는 거 너무 비싸잖아 저 점순아 점순아 이리 와봐 내가 공짜로 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너가 추워하지 않을 수 있게 아 뭐야 안으로 못 들어가나?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네 아 까비 뭔데 뭐지 저 하트 표시 너 날 좋아하니? 날 좋아하게 된거니? 날 쫓아오는거니? 어머 어머 얘 왜 나 쫓아와? 뭐야? 왜 쫓아오지? 뭐 뭐 때문이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야? 아닌가? 점순이 여기 있어? 어 횃불 늘고 나니까? 아니다 일단 저쪽 북쪽으로 갔다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하는 데가 저쪽인데 장장 느낌 좋아 양손 도끼 가만히 쳐다봐야되나? 일단 가자 점순이를 버리고 가는게 맞는거 같아 점순이는 여기 있어 어 저거 뭐지? 아 여기도 말이 살고 있네 많이 본가? 어 나 왜이렇게 깊숙이 왔어? 뭐야 왜이렇게 깊숙이 온거지? 아 말부터 찾을까요? 잠깐만 아까 고기 기준으로 가야되는데 말 어딨지? 말부터 찾자 북쪽으로 갔다 했지 잠깐만 여기서 대화한거 기준으로 저쪽으로 가야되네 갔다가 점순이 왠지 버리고 올거 같은데 뭐 제2의 점순이를 찾아보지 뭐 가자 점순아 다른 점순이 찾아보면 되지 이쪽으로 도망갔다 했네 말찾기 어려울거 같은데 어 뭐야? 저 요정 뭐야? 저 녀석은 여기도 있네? 도망쳐 전혀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인가? 지상화 잠깐만 지상화가 아까 다시 돌아가자 아 아 점순아 잠깐만 점순아 그 어떻게 점순이 저기 버리고 왔는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저 저거 점순아 행복해 잘 살아 너에게 자유를 줄게 아 아씨 아니 이쪽 이쪽 길 맞죠? 근데 이 위에 이쪽 길 맞지? 말 있는 쪽 그 황금말이 이쪽에 있다 아니 황금말 어디야? 북쪽 북쪽이면 이쪽 아니에요? 위쪽? 잠깐만 다시 길을 다시 알려주나? 어 젤단님을 방향 방향 몬스터 방향? 잠깐만 거대한 몬스터 거대한 몬스터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몬스터가 돌아다닌다고? 안 알려주는데? 아 금색 털을 가진 아이 아 아 고마워 알았어 저쪽이구나 어 뭐야 물약 준다 고마워 쓰다듬다가 체력이 바닥나기 전에 원기 물약을 먹으면 됐네 말 그거 하는데 힘들 수도 있나 보나? 저거 뭐야 저거 쟤가 머리 세 개 달린 앤가? 쟤가 머리 세 개 달린 앤가? 쟤가 머리 세 개 달린 앤가? 쟤 뭔가 번쩍번쩍하는 친구 있어 보이지? 막 무슨 도깨비불처럼 뭐가 날아다니는데 보이지 무슨 도깨비불처럼 용이잖아 조용히 가야된다 해서 들키지 않게 쟤는 아직 나랑 싸울 수 없어 내가 싸울 수 없어 용 근처에 말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 도망갔다 했거든요 오 무서워 불을 내뿜겠지 아 그러네 전망대 밝혀도 되는군요 너무 먼데 말처럼 생긴 애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북쪽으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이쪽이 맞나? 저 용을 잡아야되나? 설마? 지금 달려볼게요 들키지 않으면 좋겠는데 왕금말 어딨니? 포니타 포니타 젤다 포니타 젤다 포니타 포니타 어딨니? 포니타 어딨니? 포니타 오 저기 싸운다 포니타 뭔가 도와줘야될 것 같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와드릴게요 포니타 아유 죄송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대박 대박 요리선물받았어 지상화 지상화 알고있죠 지상화 알고있죠 그래서 이 주변에 지상화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하러 왔는데 이 주변에 지상화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하러 왔는데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요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요 양패 나무봉 포니타 포니타 어딨니? 포니타 여기가 맞을까? 아 왜 코가 간지럽지? 그저 북쪽이 있다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저 북쪽이 있다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오 사당도 발견 아니 이런 행운이 포니타도 냉기의 열매 먹으면 추운 곳에서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 여기 진짜 많다 뭔가 포도송이 같아 보자 뭐가 날아다니는데? 공격하는 녀석들이네 저기 사당이 있고 일단 지상화에서 눈물 좀 찾자 아까 저쪽 대륙 지상화도 못 갔는데 맞지? 갔나? 멀리서 보던 지상화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쵸 멀리서 보던지 멀리서 보던지 멀리서 보던지 멀리서 불과 나타나겠지 미로 갔다 미로 어 저 가운데 있는 건가 눈물을 내 도와라 저쪽인가 이쪽인가 어떻게 생긴건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생긴건지를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은 때리지를 말아야되나 아이고 그만두기 핀 잘못 꽂았어 핀 잘못 꽂았어 핀을 잘못 꽂아야되나 핀을 잘못 꽂아야되나 어떻게 해지하지 어떻게 해지하지 해지하는 법 있었는데 아 여기있다 삭제 삭제 어 됐다 핀 삭제 와 이거 진짜 크다 돌을 거꾸로 돌려서 뭐하기요 이거 그냥 막 달려서 봐야겠는데 그것밖엔 답이 없는데 고여있을 만한 물 음 이거 이 위에 올라가서 보자 아 이 위에 올라가서 원래 여행자는 다 이렇게 몸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점순이거든요 어 모양이 그럴싸한데 어디로 가야될까 어 저쪽인가보다 저기 이게 아래고 저기 위쪽 같은데 저 반대쪽 왠지 저쪽 아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아 그렇지 찾았다 이건 몇 번째 기억이 일어나 난 중간에 건너 뛸 거 같은데 이건 무슨 기억일까요 과연 뭐야 뭘 뺏겼어 아 뭐야 저 사람 누구지 누구야 너 약간 아까 그 좀비 아니 좀비란다 시체인가 처음에 봤을 때 만났던 시체인가 머리에 박았어 그쵸 맞는 거 같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뼈덕이 같은데 그 뼈덕이 같은데 그 뼈덕이 같은데 손에 있었어 손에서 이렇게 뼈어 쟤랑 싸우는 건가 오! 아닌가? 같은 앤가? 다른 앤인데? 헉! 아니 이거 소리가 조절이 안 돼? 대박 몬스터 나온다 여태까지 못 봤던 녀석들이 많은데? 저 사람의 정체가 뭐지? 네 소리는 오소 같다 라우 오소 같다 라우 저는 를 이쁘다 그라가 탁기까지 미쿠라시 아타이와의 리오리 독서인 시장 가니 놓고 기코치 그 여자 저는 어매니의 거라이의 기세이다 われの強制と思うたおのれの不明を食い行くんだり シュラル! ガソーマンス! マクソミヤさんを! ガソーマンス! ボーガソーマンス! やった! 쟤가 뭘까? 쟤는 뭐지? 중간에 건너뛰었단 말이야? 저 앞에 이야기를 찾아야 돼 복선같은 느낌으로 보는거지 이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런일이? 뭐야? 네? 뭐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지? 아니 세상에 잠깐만 당황스럽네 뛰어봤자 한두개 건너뛰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지상화 있었는데 내가 봤던 지상화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하나 있는데 다섯개나 뛰어넘었네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야? 나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야? 한두개만 괜찮은데 어 그냥 여기 지도열고 잠깐만 어디냐 사당은 나중에 가고 지도를 열자 어 어디서부터 가야할지 모르겠네 그냥 무작정 달려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중간 이야기를 봐야되니까 아까 그 떨어지는 시점으로 다시 가죠 거기 지상화를 거기 지상화를 가봐야되겠어 포니타는 좀 나중에 찾고 거기 용의 눈물부터 얻은 다음에 포니타 찾으러 가자 점순이 쉬고 있잖아 아 나 점순이 버리고 왔네 점순이 그 자리에 있을거에요 점순이 그 자리에 잘 있을겁니다 점순이 그 자리에 잘 있을겁니다 점순이 그 자리에 잘 있을겁니다 아 아 보자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거야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거야 저쪽으로 넘어서 내가 위쪽으로 올라가버렸네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어딨었죠? 이쪽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 저기있다 저거다 저거 아까 내가 저게 저거 아닌가? 저거 뭐야 아까 저거잖아 내가 방금 본거 맞네 아까 봤던 아까 봤던 모양이 이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모양 맞는 것 같은데요 저거 모양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 저기 가자 맵 열어야 되니까 됐어 됐어 그래서 하나 먹고 점수나 데리러 갈게 기다려 핀은 내가 표시한게 지상화 핀을 표시한게 아니라 신문사에다가 핀을 찍은거라 아 아까 잘못 찍은거 말하는건가요? 아니 점순이 점순이는 나랑 같이 있는것보다 떨어져있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 야생이 더 좋을수도 있잖아 야생이 더 좋을수도 있잖아 이거 뭐지? 이상한 지장보살 같은건 뭐지 내가 풀수있는게 아니잖아 내가 풀수있는게 아니잖아 그건 이쪽이 이쪽인가 이쪽이 이쪽인가 아 저쪽 산이다 기어서 올라가진 못할것 같은데 짧은쪽으로 해서 올라가볼까 이쪽으로부터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있나요 있어요? 아 누르지 말걸 그랬나 아 오오오 오호, 다행이다 오호, 다행이다 옳지 오, 큰일할뻔했네 달려달려 좋았어 아 뭐야 이쪽 산과는 연관성이 없잖아 이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이어져 있는건가? 아 이어져 있네 진짜 산맥이네 완전 이어져 있는 산맥이네 중간중간에 이 나무... 아니 나무란다 그 평평한 돌은 뭐지? 뛰어내리는 장소인가? 뛰어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가? 약간 에베레스트산 정상 같은 느낌인데 지금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뛰어가는 것 같아 야 지도 열기 힘들다 자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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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야되니까 가자 미끄러울 수도 있겠는데 가자 그래도 체력 좋네 이정도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눈덮인 산을 누가 이렇게 다니겠어 이런데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예뿐일거야 마라톤이네 마라톤 게임이야 아 마라톤이네 마라톤 게임이야 아 그런가 아까가 더 가까웠으려나? 괜히 멀리... 어 혼자냐 혼자냐 너 혼자냐 오케이 혼자면 상대해줘야지 여기는 센 애들 많은 것 같으니까 아 막 자 좋았어 발톱 오 뿔 얻었다 나이스 이거를 너랑 합쳐 좋았어 됐어 무기 주워가는 방식이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무기를 주워가는 방식인거지 어딨냐 야 진짜 올라가기 더럽게 빡세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행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도를 열려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은거야 저 아저씨는 아직 간판을 이렇게 잡고 있네 저 정도면은 저 회사를 누군가가 노동청에 신고해야되지 않을까 계속 저렇게 간판을 붙잡고 있는데 어딜 가든 저렇게 간판 붙잡고 있는데 신고해야지 잠시 야 잠깐만 어 요 길이 어 어디가 오..잠깐만 어? 안녕? 너 여기서 뭐해? 또 친구 잃어버렸어? 어디야? 아이고 아이고 멀리도 있네 음 음 다리를 연결시키면 되려나? 어? 오 마이 갓 어? 중노동이네 야 완전 중노동이야 이거 자 하나씩 다 붙여야 되네요 이거 가방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얘 꾀병 부리는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야 그렇지 쟤는 뭘까? 저 날아다니는 새 뭐지? 그렇지 너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게 맞나? 갈 수만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연결을 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옆으로 기울어져서 영 불편한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맞나? 일단 그냥 다 연결을 시키고 있긴 한데 너를 나머지는 이 위에다 연결시키자 아냐 일자로 연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게 나으려나? 옆으로 아니지 아니지 방향을 흔들려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다리가 연결이 되려나?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해보지 뭐 되는 건가? 아 아 아 아니야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갈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아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 야 저 비탈길 못 올라가 이거 잠깐만 그래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 그래 이게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 게임이 단순하게 풀릴 리가 없지 여기까지는 흘러나 봐 아 아 제대로 붙여야지 그치 대각선으로 아 알구 알구 아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대각선으로 해도 못 깔 거 같기도 하고 어 나 추위 가드 큰일났다 여기 근처에 뭐 근처에 그것좀 하나 깔아야겠다 잠깐만 이럴 때 써야지 휴대용 냄비 수재를 빠르게 꺼내기 됐어 열매 많이 주웠으니까 아, 별로 안 주웠네 만들 수 있는 요리 선택하면 바로 만들 수 있나? 하나 됐어요, 하나 정도면 됐지 뭐 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살짝 옆으로 앞에서 해야 돼, 앞에서 아, 진짜 미치겠네 약간 옆으로 아우 에? 네? 아니야, 아니야 뒤로 꺾이면 안 돼, 전이 반대로, 반대로 아냐, 이 정도면 됐어 아냐,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됐지 야, 이 정도면 됐지 цветorter 부리 이걸 더 기울여야되나? 아니야 이거를 일자로 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네 아니야 그거 말고 음 아 이것도 아닌데? 이러면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제발 저에게 답을 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흔들리게 만든 다음에 잠깐만 너를 최대한 반동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위로 위로 대각선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어휴 시간이 없어 이거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기다려봐요 내가 잘 만들어볼게요 잘 만들어볼게요 되려나 이렇게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야 기다려봐 올라가 지나보자 올라가 지나 기어서 올라가 지긴 할 것 같은데 쟤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저 친구를 데려가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데려오지 아 붙여놓고 붙여놓고 아 아니다 기다려봐 붙여놓으면 되지 밑에서 붙인 다음에 위에서 떼어가지고 약간 껌딱지 붙이듯이 스티커 붙이듯이 스티커 붙이듯이 하면 돼 가자 데려오자 좋았어 업그레이드 좀 이따 하고 야 너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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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위에 붙어있으면 돼 최대한 그래 거기 붙어있어 야 왜 안 올라가져 야야 야 잠깐만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오오 야 옆으로 가 왜 왜 옆으로 가는데 갑자기 혼자 막 미끄럼틀 타네 됐어 그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일단 먹어 이정도만 먹어 진짜 귀찮게 하네 정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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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좀 더 높이 올려야 되나 최대한 여기서 야 야 야 에? 잠깐만 여기서 안잡히면 어떡해 야 야 잡혀 잡 헉 야 잠깐만 여기서 인식이 안되면 어떡하지 에? 어떡하지? 이걸 또 부숴야 돼? 어 아 인식이 안되는 곳에 붙여놔서 그런가 어 어 어떻게 해야되냐 어 어떡하냐 잘못 붙여서 그런가 어 기다려봐 이러면은 오오 와 이거 부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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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여기서 워프를 한번 다시 탄다면 저 친구가 제자리에 돌아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럴싸하지 그럴싸하지 제발 제발 제자리로 제발 제자리에 있어줘 아까 다시 아 저 친구만 제자리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다리도 제자리로 돌아가 애 사라지도 업그레이드만 하고 다시 내려가야겠네 다리가 와장창 부서져있네 와 근데 여긴 진짜 너무 어둡다 저 왼쪽에 있는게 내가 봤던 덴가 왼쪽에 여기 지상화 하나 찾았잖아요 맵 열기도 전에 찾아서 아마 여긴 없지 않을까요 한 대륙당 하나 있는거 아닌가 어 저거 저 끝에 있는거 오케이 하늘에 하늘도 됐고 왼쪽에 저거 왼쪽에 저거 내가 했던거 와 여기 아무것도 안보인다 이거 일단 그냥 내려갈게요 어쨌든 저 친구 데려와야 되니까 가자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정말 다시 말 걸어야 되지 야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냐 피곤해서 못 움직이 다리가 끊겨서 못 올라가겠어 그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못 움직이겠어 그런건 좀 아니지 않나 몇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살짝 기울일까요 여기서부터 살짝 기울일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디까지 치솟을지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45도라서 여기서부터 올리는게 맞으려나 그루밍은 아니면은 좀 평평하게 좀 만들까 저쪽에서부터 꺾어서 만들어야되나 안녕하세요 이거를 아까랑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만들어봅시다 최대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저기요 안보이는데요 좀 화면 좀 카메라 좀 저기요 카메라 좀 안보여서 말인데 해주실래요 내가 얼굴을 올린다고 보이는건 아닌데 자꾸 고개가 올라가네 신중하게 그렇지 왠지 될것같애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붙이고 아 이거 너무 완전 극적인 45도인데 괜찮으려나 이거 맞냐고 여기서 일자로 일자로 해서 연결해볼까 이거 거리 안다겠다 야 거리 안다겠다 자 자 자 오 야 아까보다 낫다 야 아까보다 낫다 오 야 저 가운데 있는 거만 빼면 딱인데 아 저 야 야 이거만 빼면 딱인데 이거 아 이거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손을 놓으면 올라갈 수 있나 오 됐다 됐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자 아까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어 밑에가 그 다른 소리가 켜져 있었네 내가 이거 몰랐네요 여태까지 계속 울렸겠구나 소리가 여기 붙이면 이러면 이러면 널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됐다 저 추 추 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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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아 추워 아냐 추워 됐다 아 됐다 가자 아 진짜 여기서부터 네 발로 가지 아니 포니타 찾으려고 아 그래요? 자 됐다 아유 먼 길 돌아왔다 고마워 맞다네 됐어 됐다 자 아이 뭐 또 구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음 위에도 열렸고 어쨌든 다음 이야기 이어가려면 포니타 찾아야돼 포니타 계속 어디 대륙을 먼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줬었잖아요 아 할머니랑 얘기할 때도 뭐 여기 여기 대륙을 먼저 가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용의 눈물 해브라 지방 골짜기 밑에 이건 계속 모으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아까도 뭐 리토의 마을이 어쩔을쩔 그랬는데 음 아 이건가? 아닌데 동경하던 진맛차 이거 아니고 동경하던 진맛차 이거 아니고 잘다가 살아 황금마 진실을 밝혀 아 메인은 아니네 마국간에서 탐문조사 에피소드 챌린지? 에피소드 챌린지는 뭐지? 이게 그냥 서브인가? 이게 그냥 서브인가? 잠깐만요 맞아 이쪽이었어요 여기 가까운 자꾸 딴 길로 샜구나 내가 아 아니 아 이쪽이 아니 아 이상한 길을 찾아서 가고 있 가고 있었네 아니 신문상 오픈 안되니? 신문상 오픈은 안되냐고 여기 먼저 가자 음 이쪽이 다시 여기서 출발해야겠네 음 여기 어차피 워프 있으니까 돌아가자 아 시간 좀 아까운데 열매 열매 다시 구해서 먹으면 되지 가자 와 이거 와 이거 그냥 여러가지 친구들 말 걸다보면요 게임 엄청 오래 하겠네 메인인지 서브인지도 막 헷갈려 하다보면 하다보면 메인인지 서브인지도 구별이 잘 안가네요 자 이번엔 제발 떨어지지 말기를 우한한 공간 우한한 공간 저 우주 너머로 내가 빨간색으로 찍어놨지 저쪽으로 가자 그러게요 일일이 씹어먹으면 부족하겠네 음 여기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았던가 저 끝에 아 그래 내가 저길 가기 위해서 저 계곡을 갔었는데 그치 저 다리를 건넜었잖아 나 왜 나 여기 왜 온거야 저길 가기 위해서 저 다리를 건넜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워프 타도 되는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워프 타도 되는거였는데 음 음 어제 그 어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그냥 끌걸 거기 사당 안했네 아 안한 곳이구나 그 구덩이를 다시 가야되잖아 어제 갔던길 또 가야되잖아 루나키타 어제 갔던길 또 가야되네 구덩이 잘 있는지 확인하자 아 아님 여기는 어떤 퍼즐이 제 생각에도 그 연주하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린거 같아 어딜 가야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렸어 그 아저씨 때문이야 옮기는 형태 옮기는 형태 옮기는 형태? 뭘 옮겨야되나? 옮겨야되나? 이게 뭐.. 아 야 여기 어려워보인다 잠깐만 이거 조립해야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갈고리 거는거잖아 잠깐만 일단 구슬을 가져와야되는데요 저 위에 있는 구슬을 슉 해서 여기로 가져와야되 자 그러면 일단 맵관찰부터 해야겠는데 맵관찰부터 해야겠는데 여기서 그렇지 이 위에서부터 가야지 위에서부터 관찰을 하면서 갑시다 그냥 구슬을 굴릴 수 있는건가본데 여기는 그냥 구슬 옮기고 가라 구슬이 어디 구멍에 들어갔는데 구슬이 어디 구멍에 들어갔는데? 뭐지? 흑 아니구나 여기 틈새 됐고 어? 여기 뭐 나오는건가? 구멍? 여기도 무슨 뭐 나오는 구멍 같은데 이건 뭐지? 이 분필은 뭐지? 구슬은 일단 저쪽까지 가야되네 이 동그란 분필은 뭘까요? 아 그냥 굴리면 떨어진다 야야야 이거 다시 가져와야 돼 이러면 큰일날뻔 했네 이거를 구슬 옆에다 붙여야 되네 굴러가려나? 이렇게 붙여서 범위를 넓혀야 돼 좀 가운데 정확하게 옆에 일자로 붙어야 돼 아 살짝 기울어진 건 좀 그런데 아 밑에 깔아놓고 위에 올리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보니 그게 낫겠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제서야 머리가 돌아간다 아니야 붙지마 또 여기 있어봐 일자 라인을 맞춰서 일단은 중심에 맞춰서 중심에 맞춰서 나도 정 가운데에 서야 돼 이렇게 하면 떨어지려다 아니지 이렇게 어 구슬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옆구리가 아니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니었나? 제가 잘못 잘못 생각한 걸까요? 이렇게 해서 걸쳐야 되나? 이렇게 스키처럼 타는 거 아닌가? 옆구리 이렇게 타는 거 아닌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어 안되네 이게 아니네? 4개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아요 4개인데요 이렇게 두고 네모난 판을 만들어야 되나? 구슬을 아래로 가게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구슬을 위로 올리기 아니야 아래든 위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막대기 4개 다 쓰는 건가? 은 음 음 음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안정적일 순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든 가면 어떻게든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 야야야 안붙었었어? 사라져 거기 아니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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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자 이러면은 이러면 잘 내려가겠지 가자 그렇지 가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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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고리를 걸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것도 쓰는 건가? 어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상자 이건 뭐지? 어떻게 가는 거지? 뭐 하나씩 붙어있는 건가? 자 봅시다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여기다 두고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는 뭐 앞으로 가는 게 있나? 우리 같은 걸 걸 들어야되나? 지금 머리가 안돌아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쓴다고 해도요 이것도 떨어질 거 뻔한데 이거는 붙이는 게 안 돼서 아마 이거를 나는 길을 만들고 싶은 건데 어? 아 나 좋은 생각 났다 그런 식으로만 매달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일단 저 상자를 먹어야 되니까 일단 저 상자를 먹어야 되니까 이 레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돼 이 레일 연결을 꼭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버려 길을 옆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벽이 있는데 자 일단 붙여놓고 오오오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굳이 저 벽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자 이걸 살짝 눕히고 아이고 이거 4개를 연결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면만 사용해서 가면 이걸 눕혀서 그렇지 위험할지 모르니까 위험할지 모르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레일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살짝살짝살짝 뒤로 그렇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연결을 한다면 오케이 점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굳이 레일을 손보지 않아도 된다고 화살 화살 기껏 기껏 머리 썼더니 기껏 머리 써서 됐어 됐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걸 생각해보자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네 이거는 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는 필요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냥 판자를 그냥 판자를 두고 서로를 일단 이어붙입니다 아 아 이거 묘하게 안 맞는 거 싫어 좀 딱 맞게 붙을 수 없니?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너 일단 너를 가지고 와 너를 가운데다가 붙이고 이걸 내가 T자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아 높이가 안 되겠다 이러면 이거를 빼고 잠깐 이걸 분리하고 이거 두 개를 이어붙이는 게 낫겠다 어딨어 너 이거 두 개를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걸 이어붙이고 저거를 들고 와서 붙이고 이거를 들어서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네 높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어 어 뭐야 안 붙었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고리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줄이 하나기 때문에 완전히 가운데다가 두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또 뒤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또 뒤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고 너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 좀 예쁘게 붙을 수 없겠니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모양이 하나도 안 보여 아유씨 바느 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들어서 연결이 아 잠깐만 이걸 나중에 나중에 부쳐야지 나중에 걸어야지 먼저 걸으면 안 되지 되려나? 머릿속은 그려졌는데 안될 것 같은 느낌? 아직 가면 안되는데 왠지 갈 것 같아서 불안한데 잠깐만 판을 나중에 이어붙이기 안되나? 여기다 두면 바로 미끄러질 것 같애 안되는데? 아니 기다려봐 내 머릿속에 그려진대로 데려놔 안정적으로 있어야돼 떨어지만 안되 안정적으로 있어야돼 떨어지만 안되 그래 일단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돼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내려갈 것 같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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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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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 그거 아니야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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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붙이고 이렇게 해서 걸면 가지 않을까? 아! 어 간다 간다 야 갔어 갔어 대박 대박 가긴 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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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긴 됐어 이거면 됐어 허술하긴 해도 갔어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해도 됐어 됐어 됐다 좀 이쁜 모양은 아니지만 이쁜 모양은 아니지만 완성 됐다 통과했으면 됐다 좋아 그래도 생각한 대로 안정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무너지진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 가자 메인 퀘스트 해야지 자꾸 딴 길로 새는 거 안 돼 안 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됐어요 가자 파밍을 하면서 갑시다 빨간색이 저쪽이었으니까 중간에 버섯 그렇지 버섯 아 하늘섬 다시 가고 싶다 하늘섬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내려가면 못 올라가지 참 일단 다리를 먼저 찾아야 저번에 갔던 그 다리로 다시 가야돼 저번에 갔던 그 다리로 다시 가야돼 버섯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여기는 버섯이 희귀해 어 누가 나 좀 데리고 날라갔으면 좋겠다 마라톤 게임이야 마라톤 게임 그 좋은 팔 주던 앤데 개꿀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 좋으려나 순서를 바꾸든 상관없나 순서는 상관없나 순서는 상관없을까요 오 상관없네 어 뭐야 미션 뭐야 코러그 열매찾기 아 아까 아까 전에 한 한 30분 전에 주셨으면 30분 전에 주셨으면 제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10분내로 찾을 수 있으려나 일단 받아볼게요 근데 가는 길이 없지 않나 아까 전에 갔던 길이라 왠지 미션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근데 저쪽 길에서 내가 춤추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가 내 기억엔 어제 적이 지날 때 춤추는 친구 봤던 것 같았는데 오 다리 왜 이렇게 멀어 오 야 죽어 이놈 죽어 이것들아 어 무기 좀 결합 결합해야 겠다 잠깐만 이거를 어 이거 버리고 똑같이 만들자 좋았어 좋았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 무기 뭔가 이렇게 붙이면 사거리 넓어진 것 같아서 어 여우구나 그러니까 댄싱 브로콜리를 저쪽에서 만났던 거 아니 오 얘네 뭐야 어 뭐야 뭐야 전혀 아 얘네 철로 때려야 되나 어 뭐야 뭐하는 녀석들이야 아 바위는 바위로 때려야 되나 와 보석 준다 보석 보석 주는데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약간 특별한 몬스턴가 본데 그러니까 오지 다리 코러그 열매 찾기지 댄싱 브로콜리 찾기가 아니잖아 그 친구는 열매를 뺏어가지 주는 애가 아닌걸 미션은 감사한데 아마 실패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그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받지 말걸 그랬나봐요 아니야 숨어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못 찾은 친구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는 그 아저씨 만났었으니까 달리는 것도 지겹네 지겨워 좀 평평한 길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그 아저씨 너무 괘씸하네 열기구 하나 정도는 주고 갈 수 있었잖아 이거 다 꺼내줬는데 부품이라도 분해해놓고 가지 괘씸한 아저씨 아저씨가 잘만 했어도 다 아저씨가 부품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열매는 그대로 나오네 이거 열매 따서 다시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하루? 하루 걸리나? 하루는 너무 짧은가? 한 2, 3일 지나야 되나? 2, 3일 정도는 지나야 자라려나? 수집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어우 길 와씨 신문사 가고 싶어도 신문사에서 바로 뒤만 돌면 되는 거였는데 신문사에서 뒤돌면 되는 거였는데 아 나 이거 돌 위에 올라타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게이지 때문에 못 올라가겠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게이지 때문에 안되겠다 그만큼의 게이지는 안될 것 같아 되갚는 거 되갚는 거 되갚는 거 솔직히 엄청 긴 게 아니라서 어? 여기 뭐지? 밑에 구덩인가? 혹시 이런 돌도 결합이 되나? 저렇게 큰 거? 어 개 쎄 것 같은데 싸운다 여행자라 도와줄까? 제가 도와줄게요 불 붙으면 안되 이 무기 안돼 불 꺼줘 꺼줘 이거 어떡하냐?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바꿔 바꿔들면? 꺼졌다 됐다 아 바꿔들면 되네 오케이 아저씨 이렇게 위험하게 여행하면 어떡해요 아 요리사네 어? 감사합니다 지식을 너에게 알려줄게 아 여기도 동굴이 있나보네 광상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 압니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알려주네 요리 좀 하고 갈까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오케이 버섯이 참 유용하단 말이지 세 개짜리가 은근히 유용해 안 그래도 다 써가지고 딱 맞는다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만들어놓고 12분짜리 12분짜리 10분짜리 12분짜리 12분짜리 좋았어 12분 그 다음에 9개니까 5개 4개 다 만들어놔도 되겠죠? 4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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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5개짜리 이 쪽이 맞나? 맞네 이 언덕을 올라야 되네 저쪽 킬 말고 중간에 틈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 아니네 저쪽 길로 가야 되네 굳이 올라갈 필요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저걸 넘어야 되네 미션 실패 보이지도 않네요 허허벌판이에요 미션 취소 취소하셔도 되고요 어? 잠깐만 여기 왜 로켓트가 있지? 어? 동굴 있다 동굴 동굴 어허 잠깐만 크레이터의 동굴? 어어어어어 완전 완전 쉽네 양손검 뺏д 이 친구들이 좀 쓸만한 것 같은데 그방 부러질 것 같긴 하지만 여거랑 합쳐볼까? 징그러워 징그러워 기왕 들고 있는 건 좋은 무기로 싸워야지 아냐 더 센 녀석한테 좋은 무기 쓰고 얘네들 어떻게 공격하나 보자 공격해봐 똑같이 공격하냐 거리가 안 닿아 얘네들 화살로 싸워야되나? 아 이거 곧 있으면 부셔지는데 무기 바꿔서 아 아 아 야 굳었어 어떻게 어떻게 싸워야되지 어 이거를 얘네는 이걸 던져야겠다 어 부셔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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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 똑같이 똑같이 아 똑같이 아 아 두둑이 아 두둑이 어 아 공속이 느린 게 좀 흠인데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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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 아 이거 버려 이런거 버려 이런거 버려 이건 뭐지? 빛이 가리키는 곳에 수정을 맞춰라 어 이거 그건가? 루피인가? 벽 하당 챌린지 어 이거 어디 갖다놔야되는건가? 어 이게 뭐지? 이 이건 뭐야 아이고 이런거는, 이런걸 부셔야되 이거 하나 마련해둘까? 돌 하나 합쳐야되겠다 나중에 돌 찾으면 왠지 못찾을 것 같아 어디 다른 파밍거리 없니 폭탄꽃이다 어? 야 잠깐만 이거 어쨌든 내가 올라가려면 필요한건가? 이거를 위로 올려야되네 잠깐만 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못 올라가니까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어디갔어? 됐다 아 이거 또 어제 열기구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 열기구랑 똑같은 상황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달고 너 좀 빌리자 대각선으로 날아가야지 밖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발사대 같은걸 만들자 어? 뭐야 안 붙었었네? 안 붙었었네? 아? 안 붙었었네 아이콘 이거를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 아이고 고정이 되려나 아잇 잠깐만 아니다 위로 그냥 올릴까? 위로 그냥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아이씨 잘못 올렸다 그냥 위로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세워줘야 발사가 되는데 야 노 그래 끊임없이 시도하는거야 할 수 있어 됐어 이걸 세우는게 관건인데 잠깐만 이거 여기가 맞나? 이 동그라미 위에 맞죠? 아 맞는 것 같애 아니 근데 균형이 안맞아 애들이 균형이 안맞아 애들이 어 이정도면 쓰려나? 너 저리 가봐 아 너 저리 가봐 자 이거를 돌려서 돌려서 아 야 이걸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 아 이걸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지? 어 저거 뭐야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아니 상자까지 붙이면은 상자로 고정해야되나? 음 음 이런 바깥으로 나가는거잖아 음 이런 바깥으로 나가는거잖아 음 음 이런 바깥으로 나가는거잖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 저거 욕심내지 말까? 저거 어떻게 먹지? 벽 타고 못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타고 올라갈까? 이런 데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가 지네? 오 오 안 올라가지는 줄 알았다니 잠깐만 아 저거 일단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얘부터 잡자 개구리 잡아야지 저거 됐다 이야 씨앗을 가져가야지 이걸 오케이 유실물 꼬박꼬박 잘 모으고 있어요 나이 끝 이거 호박은 어디다 쓰는 거지? 호박도 이거 어디 딴 데 파는 건가? 아 저게 걱정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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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올라갈 수 있어도 바닥이 울퉁불퉁한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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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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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디 갔어? 야야야야 로켓트 다시 제자리 있나? 어디 어디 갔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나요? 없어졌나요? 에이? 뭐야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야야야야 으 으 어 이상하다 아까 이쪽이 있었는데 어 어 없어 로켓 없어졌어 상자 돌 뭐야 로켓 어디갔어?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버그인가 아니아니아니 이거 필요없어 어깨에 둔건 있는데요 로켓가 없는데 로켓 말고 선풍기로 안올라갈거 같은데요 로켓가 없어요 로켓가 없어요 로켓 말고 선풍기로 그쵸 선풍기로 올라갈수 있을까요? 그쵸 선풍기로 못올라갈거 같아요 로켓가 없어요 제가 오 이것도 쓸수있네 뭐지 뭐지 오 이런것도 막 뺄수 있구나 오 오 이런것도 막 뺄수 있구나 오 이것도 처음 처음 보는건데 지금 그거 안된거 어디있어 합체가 안된게 이거 하나인가 바람발생 바람을 두개나 발생시켜도 되나? 너 이거 꺼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냐아냐아냐 이거 어딨어 널 꺼내고 이걸 줍고 아 무기를 이걸로 들고 됐어 됐어 헉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이거 다음에 아 어떡하지 자 방법을 찾아 봅시다 위에서는 올릴 수 없고 원래는요 이거 화면 보이거든요 없어 로켓트가 여기에 있던 로켓트가 보이질 않아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건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건가 흠 낫띵 낫띵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볼까 아 위에도 뭐 뭐 없는 어 없는데 어떡해 이거 다시 해야되나요 이거 여기 핑 찍어두고 나중에 올까 이거 이거 일단 핑을 여기다 찍어두고요 나중에 옵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핵 핵 찍어두고 나중에 오자 크레이터 여기를 여기를 됐어 요시를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로 해놓고 메인 퀘스트를 향해 가자 아 잘못 눌렀 잘못 눌렀어요 아까 그건 진짜 잘못 누른거라서 어 어 여긴 뭐지 그냥 구멍인가 어 그냥 구멍이네 벽 못탈거 같은데 벽을 탈 수 있으려나 살 만한 벽으로는 안 보이는데 돌 역행하는거 올라가서 해볼까요 그러면 거의 오 어 내 체력을 보질않 하 하 오로지 올라가는거에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 여기서 나오네 어 잠깐만 로켓트가 로켓트가 있으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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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폭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데 조금 평평한 조금 평평한 어 여기가 살짝 평평한데 여기 유지를 좋았어 좋았어 됐어 붙이면 쓰러질거 같은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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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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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날릴 수 있을거 같아요 어 방금 어디 있었지 로켓트 어디 짜져있다 어디 짜져있다 어디 짜져있다 어디 짜져있다 아 아 흡 흡 흡 그래요 조심히 붙이기만 하면 그렇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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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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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흡 발사 어 어 어 안 붙어 어 흡 흡 흡 흡 야 왜 저거 혼자 가? 잠깐만요 저거 가지고 올게요 저거 가지고 올 수 있을거 같은데 왜 저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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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어디갔지? 혼자 날라갔어 어디갔지? 이쪽 방향으로 날라갔는데 어디갔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야 여기 더있네 흡 여기 하나 더있네 여기 하나 더있네 어휴 두개 정도면 되겠지 흡 흡 흡 어우 당황 당황했네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붙였던 것 같은데 뭐 왜지 됐다 자 이제 붙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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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사 제발 제발 오케이 됐다 와 드디어 됐다 와 드디어 드디어 꺼냈다 으아 와 드디어 꺼냈다 자 이걸 이걸 들고 어딜 가야하는거야 자 위치가 많이 뭔가 저기다 꽂으면 되는거구나 아 이거 사당이 없어진 그거네 그래서 이 사당 그거라고 했구나 여기가 새로운 사당인데 어 이카타쿠의 사당 됐다 그리고 북부 alarms 수정을 받친 자여 그대에게 악을 벼랄 빛을 내리겠노라 하 오 오 뭔가 멋있어 좋아 좋아 어 여기는 보너스였으면 좋겠다 사당 챌린지네 서브 퀘스트인데 또 서브 퀘스트 하고 있네 메인 페스타로 가다가 자꾸 옆길로 세네 메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길로 빠지네 이거 이게 자꾸 옆길로 빠지게 만들어 눈에 보이니까 하게 돼 어 보너스다 보너스다 보너스 라울의 축복 이카타쿠의 사당 과연 보석인가 배터리 언젠가 쓰이겠지 배터리 정도면 언젠가 좋은데 쓰일거야 뒤로 갈수록 뭔가 옷 같은거 주면 좋겠는데 그런거는 하나도 안주네 좀 싸구려라도 코스튬 코스튬을 좀 바꾸고 싶은데 상자 상자 그 대륙별로 찢어져있는 거기를 가야 그나마 그나마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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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된다 최대한 버텨야 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걸 거꾸로 돌려보라구요 아 근데 지금 메인부터 가야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쪽 이쪽에 길을 갈만 했는데 이 꽃은 뭐지?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효과 좋아 저 옆으로 옆으로 가자 사당이 눈에 눈에 보이면은 사당은 뭘 주잖아 축복이라도 주니까 그거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아 근데 다른 서브 퀘스트 있잖아요 은근히 은근히 잠깐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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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그 메인 퀘스트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 다 목표를 맞춰서 가다가 자꾸 딴 길로 셀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다 어 어 왜냐면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 뭐 우리 rpg 같은 거 해도 rpg 같은 거 해도 그 지나가다가 npc가 서브 그 뭐 로스트하크 같은 경우 보면 노란색 느낌표 해야지 해야지 노란색 느낌표 해야지 그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아 아 포션이랑 어 돈 주고 그러는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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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게 바로 개발자가 노린 게 아닐까요 아 아 뭐야 여기 동굴인가 뭐 고산지대 그런 건 없겠지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것까지는 알겠는데 고산병까지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 동상 말고 설마 이쪽이 맞나 어쨌든 일자로 가려면 이 산을 넘기는 했어야 했으니까 다시 내려가야겠다 다시 내려가는 길로 가야돼 다시 내려가는 길로 가야돼 다시 내려가는 길로 가야돼 안돼 안돼 늑대야 너희와 싸울 시간이 없어 난 뭐야 여기 또 추워? 아우 아우씨 잠깐만 또 추워지네 너희랑 싸울 시간 없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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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되는데 내려서 가야되겠지? 일단 이 길 쭉 따라서 가봅시다 길이랑 연결된 위쪽을 쭉 가다보면 어 저기있다 저기 조각대 보기 내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건 뭐지? 뭐... 그거 지낸건가? 약간 의식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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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Soy 저 위에 벚꽃나무 뭐야? 기왕 Device norte 밑에서 봤던 벚꽃나무랑 다르게 누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밑에 아까 밑에있을 때도 여기 누가 있었거든? 아무도 없어 그냥 아 예쁘다 진짜 예쁜 곳이었네 자 여기서 다시 체크 뒤돌아서 가야 돼 뒤돌아서 저쪽이야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 그래 이쪽이야 어우 느려 느려 달려 어우 스테미너 관리 어려워 저 건너편인 것 같은데 그쵸? 이 건너편 대륙인데 와 밑에 물로 되어 있네 잠깐만 야 여기 건널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 아예 공중에 아 잠깐만 건널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토끼풀 신문사 그놈의 토끼풀 신문사 진짜 토끼풀 신문사에서 통해서 갔어야 했나? 길이 어딨어 아니 지금 다 바다인데 이게 다 물이잖아 여기도 길이 막혀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뛸 수 있으려나? 아 이거 대지가 높으면 못 가는데 우측에 길 아니냐고요? 어디? 공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전망대부터 가자 그래서 전망대부터 가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길 찾는 게임이다 진짜 마라톤 게임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링크가 다리 힘이 굉장히 좋겠네 매번 이렇게 뛰어다녀서 자 보자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할 것 같아 좋아 뭐지? 낯설지 않은 길 느낌? 뭐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지? 기분 탓이겠지? 아까 왔던 계절이랑 그 같은 대륙쯤이라서 그런 거니까 기분 탓이겠지? 아니야 잘못 눌렀어 일단 산을 넘어서 가보자 이쪽 길로 가면 괜찮을 수도 아 만원경에서 마이너스 눌러도 돼요? 지도로 가야 되는 줄 알았네요 오우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네 와우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네 와우 다행이다 떨어질 뻔했네 와우씨 와우씨 야 잠깐만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엄청 멀다 엄청 멀어 잘못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길이 좁아가지고요 괜히 빠른 길 간다고 갔다가 미끄러질까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거 뭐야 몬스터 있는 덴가? 몬스턴가? 누가 자고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몬스턴가? 저기 뭐지 저기? 어 내려와봐 내려와봐 체력 채우고 이게 여기 뭐지? 공중에 있는 거 보면 비행훈련장 어 찾았다 잠깐만 이거는 나중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행훈련장이래요 저기서 비행기 탈 수 있나 보다 날개 가볼까? 아 그럴까? 지금 내려가면 어차피 못 가니까 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저길 갈 순 없지 와 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이거 게임할 수 있나요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게임 못하겠네 야씨 이걸 맨손으로 가고 있는 링크 레전드 조용조용 난 재미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떨어지면 난 재미없어요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서 잠깐 쉬고 살짝 틈새에서 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굿굿 오 좋아좋아 오 가시가시가시 오 가시 오 뭐지 요긴? 가시 뭐야 이거 가시덤불 뭐지? 불 태워야 되겠네 어 아 아 아 아 아 예 바꾸 바꾸 무기 바꿔 오 싸워 끝 와 어 큰일날뻔 했네 어 무기 불태울뻔 했어 이 위에서 날아서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자 빨간색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근처 선에 내려도 가운데 갈 수 있겠지? 이동 수단 있겠죠? 아마도? 가자! 오른쪽에 사당 왼쪽에 사당 하나 링크 치워가지고 귀랑 코랑 빨간 거 봐 어 근데 나 떨어지는 순간에 그 추위 가드 소모되면 어떡하지? 오케이 하늘도 됐고 날면서 먹을 수 있나? 자 자 보자 어 여긴 다 이어져 있네 어 여긴 다 이어져 있네 어쨌든 여기서도 여기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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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가자 빨간색 방향으로 가자 너무 돌산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착지 지역이 보이지도 않아 착지 지역이 보이지도 않아 착지 지역이 보이지도 않아 어 나 이거 왠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저기가 그나마 가까우려나 저 작은 데로 가자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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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수 있겠죠 안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벽에 붙자 붙을 수 있을거야 아 미끄러질 것 같은데 얼음벽인데 조졌네 일단 여기 얼음벽이라 못 올라가는데 아 망했다 그냥 죽어야겠는데 아씨 음식 아깝다 아 죽자 그냥 하아 어디로 가야되지 아 스템이나 음식 먹으면 되는구나 아 맞네 아 맞네 아 근데 물약 기도부터 하러 가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할 수 있어 잠깐만 여기 여기 내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 핀 하나 찍어둘까요 여기도 해골 찍어놔야지 음 도착을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 외부에서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직진으로 가지 말고 여기 가자 직진으로 가지 말고 여기가 여기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최대한 갈 수 있는데까지 가고요 이쪽 방향 맞나? 어 맞네 아 나 정말 여기 덩치 큰 녀석들 나오는 데잖아 지나갑니다 살려주세요 싸울 생각 없습니다 싸울 생각 없습니다 진짜 딱 저기만 가고 기도하러 갈게요 딱 저기만 가고 마구깐 가자 마구깐에서 아니야 마구깐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맞죠 마구깐인가 기도를 아니야 워프 찍고 아니 거기 기숙 기숙사 거기서 기도해야 되나 마구깐에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기숙사 거기 가야 되나? 그 대피소 대피소 그 지하 대피소 있잖아요 그 병사들 쉬는데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인가 대피소인가 뭐 아무튼 어 신문사 신문사 도착 이 안에는 없었던가? 아 신문사 맞나 여기? 맞지 신문사 이 안에 없었던가? 없네 선생님? 다리가 부셔져있네요? 날개 없는 자 건너지 말지어다 아까 비행장을 갔어야 했나? 물어보자 네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위란 길이 이 꼬라지가 났어 해가 더 치면 어? 아 해가 더 지면 더 추워진 기분이 든다 음 어 신문이 날라갔다고? 아 뭐야 아 뭐 이분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날개 날개? 날개? 비행장을 갔어야 됐나? 어 제일 중요한 거 건너뛰었다고요? 뭐라 했어요? 나 제대로 못 읽었어 사실 B를 눌러가지고 솔방울을 불에 태운다 그래 솔방울이 뭐 나 왜 이해를 이해를 못했지? 너무 잘 타 신문 근처에서 불을 피웠어 바람에 전부 날아가 리톤 마을 쪽까지 잠깐만 그러면은 이 솔방울 이 솔방울이 뭐 어쩌다는 거지? 신문을 태워서 저기까지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데 어? 뭔 소리지? 도끼가 막 왜 이래 갑자기 도끼가 많아졌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붉은 달이 또 뜨네 계속 나와 계속 계속 나와 나 아침까지 있어보자 이 솔방울 그니까 나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솔방울을 그래 하이랄 솔방울을 태워보자고 잠깐만 일단 이걸 이걸 태워보자 솔방울을 태우면 이거는 뭔 일이라도 있겠지 하나만 하나만 해도 되나?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만 됐다 아 나는 바람이 위로 가는 거 말고 앞으로 부는 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말이지 싶었던 건데 어? 탁 탁 탁 어? 어? 잠깐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뭐야 아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였구나 구멍인 줄 알았네 하 구멍인 줄 알았어 신기하길래 깨봤지 오케이 좋은 거 알았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솔방울 아 솔방울 몇 개 안 주고 그냥 버리고 버리고 다녔는데 아깝네 솔직히 여러분 얇은 얼음 있잖아요 겨울에 한 번 밟았을 때 깨지면 깨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깨고 싶지 않나 파직파직 소리나고 그치 괜히 괜히 거기 밟고 여기 뭐 많네 와 여기 솔방울 진짜 많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됐다 가자 드디어 왔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기도하기 기도하기 여기 속쌍이 있었네 어 잠깐만 스테미나 하나 올리고 생명 하나 올릴까 하나씩 올리자 무은 크리스탈 파워 오케이 누군 좋았어 하트 하나 늘어나고 스테미나 늘려주세요 스테미나 늘려주세요 스테미나는 초록색 하트인가 스테미나는 초록색 하트인가 스테미나는 초록색 하트인가 아니네 다른거네 약간 물방울 모양이네 물방울 모양이네 훗 괜찮은데 여독을 풀기엔 여관 제비 둥지 여기 여관인가 봐 손님 용 침대에서 잡을 써 귀여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손님이신가요 어서 오세요 마음 편히 쉬다가 아 침대 아니 이걸 왜 쉬 근데 쉬면 효과가 뭐야 그냥 체력 채우는 건가 체력이 없을 때 음식을 안 먹고 아 어 뭐야 이 밑에 사당 있어 어서와 만물수리에 온 걸 환영해 아 여기가 상점 동굴 마을 되게 불편하게 생겼다 어 방안구? 잠깐만 여기 못 파는 데다 오 잠깐만 잠깐만 팔로 왔어 아씨 뭐야 옷을 여긴 어디야 붉은 공작에서 해줘 아 붉은 공작에서 해달라대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닌가 보다 어디야?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길 가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위쪽인가 산등송이인가 이 밑에 이 위에인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여긴데 잠깐 위로 쭉 올라가볼게요 여기 뭐 구경차 가보지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여기다 드디어 왔다 왔다 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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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토족이라고 하는구나 대부분 성인으로 성장해서 나오나 보다 링크 행방불명 됐다고 들었는데 무사했구나 해봐 새로운 족장 오 잘생겼어 정말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얘는 아들 튤리다 몸은 커졌는데 속은 아직 어린애야 애 취급 좀 그만하라구요 뭐든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아직 어린애란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난 이미 어른이나 다름없어 오늘 일도 여유롭게 마무리하고 올테니까 이제 그만 인정해줘 어른들은 천도선에 노래나 맹신하면서 꿈을 대기만 하잖아 아니 저 녀석이 사춘기인데 아 정말이지 튤리 녀석이 지금 당장 눈보라의 원인을 조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걸 말렸거든 아 천조선의 노래가 뭐죠 이걸 리토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노래예요 먼 옛날 지금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배가 마을을 구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랫동안 구전되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 배우는 동요야 아무도 그걸 맹신하거나 하지 않아 아무도 하지만 하늘을 나는 배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리토족 사이에 예전부터 돌고 있었거든 하늘을 나는 배? 게다가 천재지변이라잖아 이 눈보라와 저 구름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있겠어? 원래 이렇게까지 눈보라가 치는 곳이 아니었나 본데 아 저거였구나 천조선의 노래가 평범한 동요라고 해도 하늘 위에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상공은 기후가 심상치 않아서 리토족조차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조사하려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데 튤리는 우리가 겁을 먹고 그 노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더군 어른들이 다 생각이 있지 아 미안해 링크 너야말로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거 아냐? 이러이러해서 젤다님이 뭐라고? 하이랄성 지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젤다님의 행방과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젤다님을 찾는 일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지만 이 이상한 눈보라가 그칠 기미도 없고 식량도 부족한 상태라서 말이야 어른들은 눈보라를 조사하고 식량을 조달하느라 모두 마을 밖으로 나가 있어 남편도 족장이 된 이후로는 좀처럼 마을을 떠날 수 없게 돼서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응 그래 하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어 내 파트너인 하츠에게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젤다님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저쪽에 화톱불 두개가 보이지?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응 저기 아까 내가 왔던 하츠라면 저 근처에 있는 오두막이 있으니까 찾아가 보는게 좋을거야 아 아까 내가 으 여기 자 위쪽에 모닥불이 있나 보자 여기가 마지막이니? 과연 여기서 날면 갈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날면 갈수 있을까? 더 위쪽에서 날고 싶은데 불안해서 더 위쪽에서 날고 싶은데 불안해서 자 직진으로 자 스테미너도 조금 올렸으니까 못가려나? 못가려나? 일단 여기서 한번 내려 그렇지 여기서 한번 내리고 저쪽에 저쪽에 내리는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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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되겠다 아 신전 나중에 오지 뭐 아 아 잠깐만 신전을 신전을 갔어야 워프를 탈수 있었구나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저기 가라 그랬으니까 쟤는 잡을 수 있는 앤가? 좋아 아니 걱정 오 별로 안세네 어 근데 개열 받네 오 어어어 아 아씨 개열밖에 안해 그냥 가야겠다 뭔가 뭔가 아프진 않는데 열받네 저 두개 아 근데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 개많이 걸리는데 사당해 사당해 활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요 나 왔어요 에브라 산기색에서 수수께의 물체가 발견됐어요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뿔 아닌가? 저거 걔네들 요러므로 조사해봤는데 재질도 용도도 알 수 없어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아닌데 어 가져가도 된다고? 고마워요 아 여깄네 얜가? 아닌데? 화토풀을 보고 온 거지? 잘 보인다고 하지만 이 화토풀조차도 저 화려한 조망대를 이길 수 없겠지 뭐야 이 안에 있나? 아 안에 있구나 너의 것 같아 왠지 그러네 링크 무사했구나 행방불명 됐다는 행방불명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이러해서 젤다님이 행방불명 됐어 그렇구나 젤다 공주님을 미안하지만 딱히 별다른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도 지금은 눈앞에 닫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 식량을 조달하고 눈보라에 대해 조사하느라 마을사람들 모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게다가 요즘 하늘을 나는 몬스터까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라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야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잠깐 뭐 혹시 튤리라면 어? 아 그렇군 링크는 모르겠구나 그 작았던 튤리가 지금 어른보다 더 나을 정도의 비행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굳은 날씨에도 일대를 폭넓게 폭넓게 누비며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오곤 하거든 어? 아까 나갔는데 녀석의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우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야 해봐도 마을은 엄격하게 하지만 튤리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 지금은 다소 자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녀석은 기잔 솔리레스와 함께 식량 조달하러 떠났어 이 오두막에서 북동쪽에 있는 해브라산 남쪽 정상 동굴이 목적지야 동굴은 밖에 절벽을 올라 산길을 따라가면 있는데 그곳에 화토풀을 피워뒀을 거야 튤리를 쫓을 생각이라면 동굴 입구에 있는 화토풀을 찾아가도록 해 어... 어... 잠깐만 메인이지 아 나 저거 사당 하... 왠지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큰일났다 나 이거 열매 수집 좀 해야되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큰일났는데 아 이거 나중에 올 때 그냥 계속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사당 먼저 가자 안되겠다 이걸 찾으러 가기 전에 사당을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거 어쩔 수 없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 미친 개멀어 아... 아... 쉐시네 진짜 아... 나 정말 이 길을 또 가야돼 아니 모닥불을 피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이게 높이가 갈 수 있을만한 높이가 아니라서 저기보다 대지가 높은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떨어질 때 저 벽을 타고 오르는 정도 아... 근데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아 일단 그냥 가요 그냥 가 아니야 이거 죽어 이거 100% 죽어요 냉기 열매로도 추위를 견딜 수 있다 했던가 데미지를 줄인다 했던가 가는 길에 계속 추위 타면은 모닥불 앞에 있어야 되나 진짜 진짜 번거롭네 진짜 번거롭네 진짜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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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스테미노 늘어났다고 별로 아... 아... 횃불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 안 춥잖아 그쵸 열매 없을 때는 횃불 들고 다니면 되잖아 열매 없을 때는 횃불 들고 다니면 되잖아 열매 없을 때는 횃불 들고 다니면 되잖아 어... 지도상으로는 멀어보였는데 금방 왔네 금방 왔다 금방 왔어 금방 왔어요 어디있니? 여깄다 다시 가자 다시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시 가면 되는 거 좀 아까운데 주의 가득 이거 음식이 좀 아깝네 어차피 여기서 몬스터랑도 잘 싸우지도 않고 횃불 들고 다녀도 문제 없을 것 같고 횃불 들고 다녀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신전을 깜빡하고 있었어 사당 방안도구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이 옷 이거 입고 있어도 아 그때 내가 물에 빠졌어서 그랬던 건가? 여태까지 음식이 너무 아까운데 괜히 먹은 건데 아 파란색이 파란색이 그렇게 막 엄청 추운 건 아니구나 됐다 됐다 아타키사의 사당 저 파란색 게이지가 많아야 추운 거죠? 음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거는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뭐지? 나 정말 자신 있게 뛰었는데 왜 거리가 ㅋㅋ 속도 빠른거 봐 내려가야 하는건가? 내려가는건데 잠깐만 잠깐만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니아니아니아니 안녕 오 어어 어어 어여 어여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 밑에 이 밑에 뭐 내릴 수 있나? 이 밑에 뭐 아, 요 밑에서도 바람나오나? 안녕하세요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생긴 철수님 보자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요 저 몬스터 있는데 안착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어 어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먹어야 돼 오, 안 머금치고, 안 머금치고 안 머금치고 아, 인간 뿐도 아, 저기 더욱, 야, 응, 고 Сергей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너무 다급해서 오 이거는 이걸 버려 이걸 버리고 자보자 어 일단 저 친구한테 가야돼 어 무서워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 무기가 없었네 아니 이렇게 때리면 아이템도 다 날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싸우러 올라가서 어 됐다 아 오 어우 정말 어지럽다 어지러워 빠르네요 그래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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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아까는 죽을 것 같아서 버섯을 먹어가지고 아 좀 아깝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음식 음식 아까워서 음식 너무 아깝잖아 됐어 이제 아까 그 거리에서 아까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된다 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아까 너네들 있던 데가 어디니 더 올라가자 제일 높은 곳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이 마을의 제일 높은 곳으로 이 마을의 제일 높은 곳으로 그래야 안전하게 착지하지 여기였나 아 여기네 하트풀이 있는 쪽이랬으니까 이쪽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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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저쪽인가 아니 불 꺼져가지고 보이지 않아 이제 아이씨 아이제 위치를 모르네 아이씨 내가 저기에 착지했나 이쪽 맞죠 이쪽 맞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어딨어 빱빱빱빱 빱빱빱빱 코르그 나왔따 코르그 나왔따 코르그 나왔따 코르그 나왔따 코르그 나왔따 코르그 나왔따 귀여워 근데 이쪽이 아닌데 나 여기 여기서 뛰어내린 것 같지 않았는데 집이 어디있지 집이 어디있지 어디있지 나 저기 착지했던 것 같... 아잇잠깐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흫 흫 흫 흫 흫 야 다시 돌아가보자 하 핫 이 다리는 뭐야 흫 흫 흫 다시 올라가 봐 흫 저 길이 아니었어 네 흫 흫 길을 잃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잠깐만 많은경우로 보고가자 여기지 여기서 나 여기서 뛰었나? 나 여기서 뛰었나? 오두막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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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아이고 방금 파란색으로 어디다 찍은거야 아 반대쪽이 어색 앗 여기 잠깐만 아 지도를 보자 내가 중간에 돌 착지한 거 여기야 여기 내가 중간에 돌 여기 착지했어요 그러면 어디야 이쪽에서 저기 착지한 건가 아닌데 이쪽 방향이 맞아 나는 어떻게 저길 간거지 저 돌에 착지했어 저기 이거야 이거 돌 생김새가 이게 맞아 맞았던 것 같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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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길 찾기 어렵다 여기서 여기서 보는 돌의 모습은 좀 다른데 정면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돌에 붙어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됐어 찾았으면 돼 도착은 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이제 오두막을 찾아야 되는데 오두막을 찾아야 돼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긴 어디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겠다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저 커다란 큼지막한 해골 뼈다닥이 뭐지 원고하면 잡아보자고요 내 무기로는 느낌도 안 날 것 같은데 때리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저거 좋은 무기 나오는 애잖아 이 뼈다귀 친구들도 좋은 무기 주던데 아 가려도 때리려는 타이밍에 도망갔네 그냥 들킬걸 이거 같은 위치에서 계속 나오는 건가 찍어놔도 되지 않을까 같은 위치에 나오는 거면 이걸 핀을 찍어두자 해골 거인이니까 여기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생각나면 들려보죠 뭐 언젠간 나와 있겠지 다른 사람이 잡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지 여기요 혹시 오두막을 못 보셨습니까 오두막을 보신 분 길을 잃었어요 이 아랫길인가 아까는 분명히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지나갔는데 나 지금 반대쪽으로 온 건가 반대쪽으로 저기 버젓이 찍혀 있었네 저기 버젓이 노란색 점이 있었네요 바보같이 운동했네 길탓기 어렵네 현실 길치가 아닌데 난 현실 길치가 아닌데 어째서 오두막이 이거 같은데 초록색으로 해두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오 뭔가 있을 것 같은 아닌가 뭔가 동굴 입구처럼 생긴 이건 뭐지 그쵸 아니고요 돌을 들어 보라고? 아유 뭐야 뭐야 걸렸다 아 뭐야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더니 호로그 친구들이네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어 근데 저 저 얼음 뭔가 깨보고 싶다 깨지는 거 아닌가 안 깨지네 안 깨지네 안 깨지네 오 오 오 뭐지 나이스 과연 뭘까요 오팔 오팔 오팔이 진짜 귀중한 건가 좋은 무기가 나오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좋은 무기가 안 나와서 실망했어요 합칠 만한 무기는 다 몬스터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합쳐야 되는 것 같네 센 몬스터를 잡을수록 더 좋은 무기가 나오니까 싸움을 유도하는 거긴 한데 그냥 주면 안 되나 그냥 주면 안 되나 그냥 주면 안 되나 아 저 쪽집이 아니라 이 쪽집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 오 오 야야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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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오 미끄러졌어 오 오 깜짝이야 하 하 오 깜짝 놀래라 미끄러졌어 오 깜짝 놀래라 죽는 줄 알았네 아 배고파 배고파요 어 알아요 알아요 나 근데 이 무기가 내구도가 있으니까 막 아까워서 못쓰겠어 자꾸 부서지니까 아까워서 못쓰겠어요 아 저기있다 아이 미친 뭐하는거야 된실수를 몇번이나 하는거지 X랑 Y를 같이 눌렀어 미안해 링크 미안해 링크 조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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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너무 못해 운전기사가 운전기사가 똥개훈련도 아니고 같은걸 몇번이나 하는거야 링크만 고생이네 이쪽 저쪽 좋았어 여기서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조종사 진짜 요정있는곳으로 갔다가 불 붙여서 때려야 데미지가 좀 들어가려나 아 저쪽 안 돼 바로바로 없어져가지고 저거 아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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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불 붙여서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맞추기가 은근히 힘들어 잘못됐어 아 내 마음이 많이 급해서 아니 이거 옆구리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렵지 어 머리 맞췄다 아 이거 미세조정 물건을 던지자 아 이거 머리를 노려보자 됐다 아 안돼 어 나 죽어 뭐 잡고 말겠어 됐다 됐다 잡았다 어 어 어 나쁘지 않은데 검 검 받았으면 나쁘지 않아 어 아 힘들어 아 아 맞다 아 근데 활에 붙이는게 아니라 화살에 붙이는거라 소모가 아 소모템 이면 모으면 되지 그치 소모템이면 모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치 파밍을 해야지 아 아 아 꼈어 꼈어 제가 원래 이런 아이템 잘 못써요 RPG를 해도 아이템 잘 못써요 함부로 쓰다가 함부로 쓰면 안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잠깐만 이쪽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여기서 쭉 올라가서 헌트풀 찾으라고 했지 아 근데 여기는 진짜 파밍할 곳도 없네 어 저 있다 저기가 동굴인가? 어? 저게 뭐야? 아 박쥐구나 어 사당 발견 잘못 찍었어 여기가 동굴인가? 이런게 여기저기서 떨어지다니 하늘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어 이거 별일이네 이 눈보라를 뚫고 등산하다 너도 참 대단해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거 같은데 아니 털 있어서 괜찮은가? 아 맞네 솜털도 없는 너라면 가뜩이나 버티기 힘들겠지 언덕을 더 오르다보면 해브라산 남쪽 정상의 동굴 아 정상 아 오케이 거점인걸 표시해줬어 혹시 추워서 몸이 얼어붙을 것 같으면 허트풀에서 몸을 녹이도록 해 올라갈수록 기운이 더 내려갈텐데 그런가봐요 저 사당 사당 근처인 것 같아요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오 눈알 굴러가는거 아 너도 없나 아이템? 날개? 온도좀 오케이 으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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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기 무기 받고 무기 받고 무기 받고 아 아 협체해놓은거는 다 뿌개졌네 으아 죽어 열매 내놔 아 뭐야 안죽었네 죽어 오케이 아 무기도 좋은것도 안나와서 죽이는것도 시간낭비 같기도 하고 시간낭비 시간낭비 그런거치곤 3개짜리를 하나 먹자 아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사당이긴 한데 혹시 가다가 뭐에 얻어맞을지 모르니 흫 나라면 올라가다가 뭐에 얻어맞을지 몰라서 어 저긴가봐 저기다 불 엄청 큰데 여기다 여기다 왔다 오오 밖에 둠보라 치는데도 이런곳까지 왔구나 여기가 식량 조달하러 온 곳이네 어 어 퀄리 찾으러 왔어 어 동굴 안에서 식량을 모으고 있어 들어가면 되겠다 안쪽을 탐색하러 갈 때는 조심해 다가가지만 않으면 헤르키 치진 않을거야 무기가 무기가 이거를 뼉다구를 꺼내서 얘도 슬슬 무기가 부족해지니까 하나 만들어서 갖고 다녀야지 이거 동굴 거슬리는데 가시 아 아이씨 아 불타올라라 불타올라라 지글지글지글지글 가르륵 가르륵 어 뭐야 뒤에 있는건 왜 안타니 뭐지 뭐지 뭐지? 썰렁송어 어 방금 죽인거 아니었나? 어 어 없어졌어 이런게 어딨어 죽였는데 왜 없어져 은근 갓이 찔릴거 같애 살짝만 지나쳐도 찔릴거 같은 느낌 여긴 진짜 가시동물이네 이러면 한두 끝도 없겠다 그냥 가야겠다 오 위로 올라가야되나 헉 야 이거 가시 야 잠깐만 아 붙어있구나 어 나 뭐하나 했네 가시 찔릴까봐 무섭네 어 컨트롤 아 어 됐다 컨트롤 좋아 좋아 컨트롤 중요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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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비겁하게 아 기껏 올라왔는데 무기가 세니까 막 한방이네 무기가 센건 이런게 좋네 싸우기 완전 복잡해 좁아가지고 여기는 뭐지? 아 여기도 바람일으켜서 올라가야되나보다 아까 그 사당을 가게 한 이유가 있었네 무싯돌 줍지 말걸 그랬네 이 좋은 무기를 태울 수 없지 이거를 이거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지 좋았스 좋았스 잠깐만 내 무기가 아 뭔가 돌 조합할만한 간단한 무기를 하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런 데서나 쓸 만한 돌 무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오우 야 얘 얘네들 돌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아 무시하고 가자 올라오지도 못할거 올라오지도 못할거 올라오지도 못할거 무시해 그냥 출리 어디있어 출리 어디있어 아이고 출리죠 출리 한발 늦으셨네요 어디갔어 몬스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마을 주변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하늘을 나는 몬스터였죠 출리가 몬스터 잡으러 갔나보다 아 거처를 찾으러 갔어 북쪽에 보이는 사리바산 삼나무 근처 약간 정의감에 불타는 중2병 아이 같은 느낌이네 같이 좀 가지 혼자서 뭘 하겠다고 꼭 그런거 있잖아 내가 마을을 위해 마을을 위해 내가 힘을 낼게 뭐 그런 느낌 하 마치 혼자서 모든걸 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덩이 뭐야 어 북쪽 산 북쪽에 잠깐만요 사리바산 삼나무 근처 북쪽에 보이는 사리바산 삼나무 근처 위치가 지금 삼나무 근처 이쪽인데 아 반대쪽이네 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거네 이쪽 맞죠? 삼나무 근처라니까 여기 쭉 올라가면 되겠다 어... 야 잠깐만 길이 어디야? 씨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아 절로 올라가면 되겠다 으으... 무슨.. 클라이밍 선수 도 아니고 안벽 등반하는 사람도 아니고 헉! 부파 힘 불 von 오우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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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 한번 잡아볼까? 활 있는 녀석들만 아니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암살같은거 못하나? 암살 좋아하는데 위에서 내려찍기 이런거 없나? 쟤 갖고있는 무기 쎄거 같은데 내가 양손으로 들어야 될거같애 아쉽게도 저친구가 길을 비켜줬기 때문에 올라갑시다 어! 어 깜짝 놀리라 어 네? 네? 뭐죠? 쟤는 뭐죠? 쟤 뭐야 쟤 왜이렇게 쎄? 어 방금 데미지가 데미지가 장난아닌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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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미안해 나도 너랑 싸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일이 바빠서 싸우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솔방울 어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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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의 눈을 팔면 안되지 야 잠깐 사당의 한 눈 팔면 안되지 사리바산 근처 삼나무라 그랬잖아요 저 표시 아까 내가 나온 동굴 입구에요 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 저쪽이구나 아 아 지금 내가 산을 넘어온거죠? 아 산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는걸 이렇게 온건가? 사당 근처로 가는게 맞지 근데 이 밑에인데 더 내려가야되나? 가야되나? 잠깐만 등고선을 봐야되 등고선을 뭐지?上인가? 위에인가? 등고선을 보면 위쪽인데 이거 아까 고기잖아 돼지 왔다 갔다 하던데 이쪽인가 이 위엔 땅이 없는데 뭐지 밑에인가 밑에인데 뭐지 뭐지 방금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건데 뭐지 위치가 어디지 아니 내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거기 동굴 입구인데 이거 자 다시 봐봐 사바라산 삼나무 근처 북쪽을 지나 보이는 사바라산 삼나무 근처 사바라산 삼나무 근처 사바라산 삼나무 근처로 이동 저 빛나는 사람이요? 저 사람한테 말 걸어야 되나? 저 그냥 불빛 아닌가? 저 사람도 원래 불빛 있었나? 빛나는 곳에 아까 뭐 뜨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뭐 없는데요? 여긴데 정확한 위치 여긴데 뭐 흔적도 없는데? 이 아래인가? 내가 이 아래에서 왔는데 아래에서 왔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흡 여긴가? 어 이거 이거 아까 그 얼음이다 오팔 나오던 그 얼음 뭐 좀 더 큰 화염이 필요한가? 잠깐만 이거 너무 아까워 그러면 모닥불이 더 아까운데? 아씨 이런거 바로바로 파밍 안하면은 바로바로 파밍 안하면은 계속 찾으러 오는데? 아니 안오는데? 찾으러 안오는데? 잠깐만 아 이럴 때야말로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니 기다려봐 장 장작 있으니까 여기 한번 만들어볼까? 어떻게 만들지? 모닥불 어떻게 만들죠? 아 여기있다 장작 묶음을 때리면 되나? 때려볼까? 이러면 불이 붙나? 아 부시돌 아 맞다 부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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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되잖아 아 아보 같기는 여기다가 두고 부시돌을 부시돌을 아 여기있다 부시돌을 아 아 어어어 어어 야야야 어딜 굴러가 다시 이 위쪽에다가 하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두고 무시토를 여기다 두고 옆으로 오오 나도 좀 따뜻하게atic 조금씩 녹는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는거 아냐? 아무것도 없을거 같은데? 혁! 그러네 무기에 붙여볼까 이거에? 아니 무기에 붙여볼까? 아이구 아 이쁘네 이쁘네 아우 야 무기효과 이쁘네 무기효과 이쁘네 아무것도 안들어있잖아 쓸모없이 근데 방향은 또 이쪽이 아닌데 이게 그게 맞아요 리토의 마을 툴리 이거 모험숲처럼 열면은 삼나무 맞잖아요 아까 나온거 사리바산 삼나무 근처 사당은 아니고 사당 근처는 아닌거 같고 더 내려가면 안되는데 더 내려가면 아까 내가 그쵸? 그니까요 날아가는 애들 쫓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인거 같아서 위에 올라갔더니만 아이고 다시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 그 근거지를 찾아갔다고 칩시다 나 근데 어딘지를 알아야 이거 혹시 눈덩이 굴리면 커지나? 나 좀 궁금해지는데 던지기 아니네 안 커지네 안 커지네 몬스터를 잡아야되나? 흠 아까 저 불 피워놓은 친구들 있었잖아요 세마리 나는 놈들 근처 흠 일단 다시 올라가볼게요 위에서 자 위치가 이쪽인데 얘네들은 아닌 것 같고 저긴 사당이고 정확히 위치가 여긴데 이 아래 저 집 모양 사당 근처로 가볼까? 저 집 모양이 사당이지 그쵸? 저 집 모양 사당 맞죠? 여기서는 또 안나오네 일단 가볼까요? 눈에 보이는데 가보지 뭐 아니 이게 동굴 입구 표시인 것 같은데 이 아래인데 이 녀석들인가? 일단 이 녀석들 잡아볼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싸워봐 아 이거 뼈다귀 합쳐야 되는데 아 뼈가 진짜 약하네 아 뼈다귀 하자 아 뼈다귀하자 아 뼈다귀을 얘네들은 상관없는 애들이었네 진짜 어접하다 무기 뼈다귀 좀 아깝네 이런식으로 쓰지 말걸 그냥 다시 일단 저 사당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볼게요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겠다 여기는 거리가 멀긴 한데 사당을 가자 그냥 워프 한번 찍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자 아야 사히로아의 사당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 삼나무 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몰라 삼나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지? 구원은 하늘에 있다? 구원은 하늘에 있다 이거 왠지 걸리면 안될 것 같은데 아 걸리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을 한겁니다 흡 흡 흡 오씨 오쉣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디 버튼이 있었나? 어디 버튼이 있었나? 아니 어이가 없네 아 밑에도 열리는 거였구나 아니 상자가 날 죽이네 난 널 가져가려고 했을 뿐인데 아까우니까 일단 그냥 가요 일단 하나만 가져가볼까? 두 개까지 필요하려나? 오 야 잠깐만 잠깐만 문 닫혔어 야 문 닫혔어 뒷문이 닫혔어 다시 음식은 아까우니까 아 이거 무기 은근히 신경 쓰이네 무기 짧은 걸로 바꿔 그냥 버려 그냥 버려 아니야 나중에 쓸모있을지도 몰라 일단 그냥 어! 으아악 점프 점프해야지 점프 점프를 해야지 점프를 흠 으아악 으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핳흑 하핳 아 나 나 왜이러지? 핫 핫 나 미쳤나봐 어허 어 어 오 묘하게 피곤한가봐요 아니지 올라가고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오 야야야 그냥 다쳐버리네 아 점프점프 아 왜 키를 잘못 눌러서 키를 잘못 눌렀어 말로는 점프라고 하는데 점프를 안 눌렀어 아니 뒤에 박스를 일단은 내비두고 일단 놔두고 갈거에요 확인 좀 하려고 문이 닫히는거 보면 박스 없어도 문이 닫히는거 보면 갈 수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뭐 하늘에 구원이 구원은 하늘에 있다 그랬었죠 ному 아 창 못erting 흗 미니 Cake 큰일 있는 즉 저 박스 하나뿐인데 아 저기 뒤에가 문이 열리는 거였구나 나는 이거 문 닫히는 소리인 줄 알았네 근데 왜 상자가 두 개지 화끈 물려 8분 오 이거 나쁘지 않아 상자가 두 개인 이유가 뭘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옮겨놓자 갖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 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 상자를 들고 오긴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상자 없이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아 이게 끝이야? 뭐야 구원은 하늘에 있다며 하늘 의미가 전혀 다른데 뭘 뭘 의미하는 거지? 아싸 하나 더 올릴 수 있겠다 죽음을 뜻하는 곳인가? 반대로 해석해야 되나? 아 하늘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별걸 별걸 아까 퀘스트요? 어딨어? 이거 북쪽에 보이는 사리바산 삼나무 근처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사리바산이 아까 내가 거기 있던데요 여기 내가 아까 올라갔던 산 이름이 사리바산이에요 여기잖아요 아까 내가 올라갔던데요 여기요 아 삼나무 근처라면 여기서 또 뭘 봤어야 됐네 아까 막 끈이 묶어져 있던데 그게 여기서 뭘 봤어야 됐나? 근데 여기서 저희 가는데 또 오래 걸리는데 아예 망했네 여기 돌친구들 있는건가? 아 돌아니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 또 열심히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야지 뭐 아이고 여기가 아까 그 동굴 어? 어? 여긴 뭐지? 여긴가? 여기 뭐야? 여기 뭐지? 아 여긴 다른 곳이겠지? 그냥 발견한 곳이겠지? 이 동굴 안쪽일 수도 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거리 안다는데 수영해도 되는 건가? 영 찜찜한데 역행이요? 거리가 안다는데? 재감기? 안 됐네 안 됐네 어 여기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이거 거리 다면 이것도 거리 다려나? 아 여전히 안다 아 아 여전히 망했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너무 추워서 그러네 너무 추워서 저걸로 뭘 할 수 있나? 아닌데 나무를 나무를 캐올까? 도끼가 없는데 나무가 캐지 이래요 아 어머 여기 이게 있었네 일부러 여기 놔뒀던 곳 가자 환자가 여기 있었네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가 내꺼 아이템을 써야겠네요 선풍기를 하나 꺼내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좀만 더 앞으로 가야 돼 물에 가라앉는 거 아니지? 벗어난 소리 어어 야야야야 어씨 야야야야 아 이게 냉기가 있어서 야 이거 무기 바꿔드려 잘못하다가 나도 큰일 나겠어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파밍하는 덴가 토파즈 보적 발견 토박 토마토 나 궁금했는데 이거 던지면 던지면 돌아오는지 궁금해서 던진건데 안돌아 이걸 부셔들어 버렸네 이게 끝이야 뭐야 여기 동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위치상 이게 맞는데 뭐지 여기 동굴 여기가 아닌가 뭔가 저 지도에 보이는 덴 여기가 맞는데 아 오 무기 살아있어 무기가 살아있을거야 무기는 살아있겠군 방어 부메랑 살아있겠다 아 파밍한 것도 다 없어졌네 별거 없었으니까 그냥 가죠 별거 없었으니까 그냥 가자 특별한거 없었잖아 뭐야 뭐야 썰렁버섯 잔뜩 들고 간다고 허세를 부렸는데 10개 정도는 뭐 나한테 가지고 있는 썰렁버섯이 많을거야 아닌가 10개는 안되니 아니야 그냥 가 이런걸로 시간 보낼 수 없어 뭐지 여기 길이 막혀있는 어디 동굴인가 길을 모르니 이거 알 수가 있나 11개 잘 올라가 보자 다시 잘 올라가 보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천장을 뚫는건 어떠냐구요? 동굴로 가서?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깊게 그렇게 깊게 뚫어지나? 너무 깊은건 안될것같은데 다시 그 정상에 있는 나무로 가보죠 그 나무에 가보자 아까 불 피웠던 덴데 올라갈만한 돌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는 아직 안가는게 아닐까요? 알려준건 오로지 삼나무니까 삼나무가 정상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봐야겠어요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깜짝이야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줄 아는 눈앞에 번쩍번쩍 하길래 저기 나무가 딱 하나 있잖아요 저 정상 저 위에 저곳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그럴거야 아마도 아마도 그럴거야 아마도 이 위에서 저 나무 위에서 저걸 보자 아마도 위치표시는 저희가 아닌데 여태까지 계속 위치표시가 맞았었는데 도대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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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래라 찾았다 너 여기 있었구나 아니 내가 아까 일로와서 못봤네 아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길 쳐다보니까 모르지 이 자식 여기 있었네 이 자식 여기 있었네 어쩐지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았어도 봤는데 그냥 산 정상에서 360도만 돌았어도 발견했는데 아니 링크 아니 링크 바로 뒤에 왜 말을 안했어요 왜 말을 안했어요 왜 말을 안했어요 말을 하셨어야죠 또 30분 넘게 지금 헤맸잖아요 봤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왜 또 말을 안했어 또 괜히 내려갔다 왔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하 사당 갔다 왔으니까 봐줄게요 실은 저 녀석한테 소중한 화를 빼앗겨 버렸어 저 건너편에 있는 건가 보다 아 아니네 저 날아다니는 애 잡아야되겠네 잡아줘 어 튤리 잡아 아니 링크 잡아줘 어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대 잠깐만 고난이도인데 링크가 신호를 보내주면 내가 바로 바람을 불게 오 얘 좀 어려운데 오 어 아니아니아니 어디 뭐하는거야 가자 가자 잠깐만 여기 올라서 어디갔어 아까 날고있는 녀석을 봐야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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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갔어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 위에있나 아 위에있구나 아 아 아 잘못 붙였다 잘못 붙였어 아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나 눈깔 붙이려고 했는데 어디있어 어어 어지러워 토할거같아 3D 멀미 어딨냐 잠깐만 오 3D 멀미 야이씨 아 아씨 자꾸 저걸 떼다 놨다 아 아니 왜 자꾸 이게 눌러지지 박쥐눈을 해야되는데 클릭한번을 하면 안되는데 아니 봐봐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놔버리면 이렇게 돼서 아 됐다 방향을 아 잘못했어 눈깔 됐다 어 뭐야 한방콧이네 응 한방콧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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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방이네 야타 아리가또 링크 덕분에 아를 재찾았어 헉 단체로 온다 어 오 마이 갓 싸워주마 싸우자 아 무기 조합해놨어야 했는데 가자 하 홍 하 야 활수팔 되게 신경이 쏜다 아 오 이지 히히 히히 이겼다 저게 봐 링크 여긴 몬스터의 소골이었나봐 연말이 없던데 뭐지? 이상한 소리 났어 줄리 링크 아빠 왔다 엄마 아빠 아니 아닌가? 엄마 아빠 아닌가? 아니네 하츠 왔네 아 하츠 보고 있었어? 창피해 나 기자님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제멋대로 뛰쳐나온 데다가 소중한 활까지 뺏겨버려서 혼자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였다면 아마 활을 되찾지 못했을 거야 지금까지 네가 왜 어린애 취급을 받았는지 이번 일로 깨달았지? 동료와 협력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 이제서야 깨닫다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전투 중에 활을 뺏기다니 출리답지 않네요 그래! 젤다 공주님이었어 내가 봤거든 몬스터가 젤다 공주님을 덮치는 걸 보고 응? 구하러 가려는데 저 구름 위로 날아가버렸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방심한 틈을 타고 활을 젤다 위로 올라갔대 너는 링크와 함께 공주님이 향했다는 구름을 조사하라 아 이제 올라간다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간다 뭐 계속 안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보고가 있었어 이 눈보라의 원인은 역시 저 구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둘러 내부를 살펴보고 싶지만 폭풍 때문에 구름 옆으로 진입하는 건 물이다 제일 높은 곳까지 가야 하는데 이 거센 하늘을 극복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리토족의 딱 한 명밖에 없지 출리 지금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강한 바람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너의 기술과 힘 출리가 동료와 협력하는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면 리토족 제일의 전사가 될 거야 네 아빠인 테바가 예전부터 나에게 했던 말이다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다니 테바한테는 내가 전해둬마 젤다 공주님의 행방과 이 눈보라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와라 그래 갔다 올게 일단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겠네 다 넘어요 가자 잠깐만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쪽 산을 향해서 가야 되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가자 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일단 일로 올라가야 돼 일단 일로 올라가야 돼 저 쪼개진 곳을 가야 되거든 저 쪼개진 곳을 가야 되거든 저 쪼개진 곳을 가야 돼 나를 나를 들고 갈 생각은 없는 거니 옆에서 옆에서 그렇게 천천히 날고 있으면 차라리 먼저 올라가기라도 하던가 저 쪼개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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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빡세다 활은 니가 더 잘 쏘니까 니가 쏘면 안되냐? 아이 이런.. 좋은 활 부러졌네 어, 가자 활 죽고 오우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큰일 날뻔 했네. 밑에 땅있는줄 알고. 큰일 날뻔했네. 큰일 날뻔했네. 위로 올라가야겠네.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을뻔 했다. 바로 올라가야되나? 인내심이 필요하네 게임이 젤다라는 게임이 인내심이 필요했던 거군요 답답해 답답해 무기 신경쓰여 신경쓰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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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앞으로 밖에 못가는데 어디에다가 써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잠깐만 벽을 타야되는거 아닌가 이쪽으로 벽 아니 이쪽으로 벽타야되네 내가 잘못탔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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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벽 안탄다고 지금 내 앞길을 치사하게 차라리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지 이 친구는 위에서 기다릴 생각을 안하네 올라갔다 저게 뭐야 뭐 아씨 와 잠깐만 쟤네들 머리에 눈덩이 던지는 애들이잖아 혹시 튤리도 죽나요? 맞으면 도망쳐 도망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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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피해 피해 옆으로 돌면서 올라가 돌면서 올라가 돌면서 올라가 튤리 괜찮니? 내려와이자 그냥 가자 걔네들 눈 피해서 가도 될 것 같아 걔네들 눈 피해서 가도 될 것 같아 반대쪽으로 랭크 사람 아닌가요? 랭크 사람이지 막 막 신 이고 그런건 아니지 어 뭐야 이 눈보라 속을 조사하러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왔어 어? 튤리잖아 생각할게 있어서 온 줄도 몰랐어 니가 여기 왔다는건 어? 무서워 허가를 받았어 어? 역시 그랬구나 난 튤리라면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바람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너의 기술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거든 하.. 이 악천으로 뜨고 구름 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걸 리토족 중에서도 너밖에 없을테지 하.. 할 수 있을까? 힘내라 니가 보고를 니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게 아리가또 그 기대에 꼭 보답할게 링크와 둘이 힘을 합쳐서 말이야 자 일단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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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됐고 하나 됐고 위로 가는건 아닌거 같으니 앞으로 또 가는거겠지 고맙습니다 와 씨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 다시 올라가자 아 맞다 어 맞다 아 저거 쓰면서 가야되는데 자 다시 다시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뻔 했잖아 자 다시 다시 자 다시 쿨타임 됐어 아 됐다 아 됐다 이번엔 천천히 침착하게 욕 채우고 천천히 금방 올라갈 수 있으려나 위로 좀만 더 올라가야되네 위로 좀만 더 올라가야되네 할 수 있어 게이지가 되려나 게이지 되려나 불안한데 아 되겠다 되겠다 세워라 내워라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열로 가서 아니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볼까 올라가서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높아요 고산병 안걸리는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고산병 안걸리는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고산병 안걸리는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고산병 안걸리는게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건 못올라갈 것 같은데 중간에 쉴만한 틈이 있나 틈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네 맞네 벽 뚫는 스킬 있네 오 오 유얼스 스마트 맞어 계속 기어올라와서 그걸 까먹고 있었네 그걸 까먹고 있었네 계속 계속 등산만 엄청나게 하다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 계속... 계속 등산만 엄청나게 하다보니까 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으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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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이건 그냥 가도 되겠다 어 도착 내가 젤다공주님을 본 건 이 주변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젤다공주님이 없네 저건 뭘까? 하늘을 나는 배 그 노래에 있던 그거네 야 같이 가 같이 가 뭐야 저거 노래에서 나왔던 그거잖아 천두선 저길 봐 저거 배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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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소린가봐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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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울 고이 고이 누구 고이 혹시 미 하늘에 띄웠네. 신비한 작은 배 만들어서 띄웠네. 하늘로 간다네 어! 노래! 하늘로 돌아간 신이 보답으로 주웠네. 커다란 배 바람을 일으켜서 천지가 잠잠해졌네 노래 맞죠? 링크도 들었지! 그 신비한 목소리 나의 교츠로 와라. 분명 그렇게 들렸어 마치 우리를 저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 주변에 젤다공주님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았어 어쩌면 저 배로 간 걸지도 몰라 어쨌든 위로 올라가보자 링크 가자 가자 야아 오! 오! 일단 사당으로 갈까? 워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 갔다올게 너무 중요해 워프는 너무 중요해 워프 워프 기다려줘 갔다올게 그래요 스킬 잊어버리지 맙시다 스킬을 자꾸 까먹어 도약하는 힘 오! 여기 하늘 맵에서 쓰는 뭐 나오나 보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로 올리나? 아닌데 뭐 없는데 위로 가야 된다고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팔로 뭘 쏘라는 거야 이거라도 쏴야되나?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쉿 쉿 쉿 쉿 이상 조용 제가 찾아볼게요 아 아 활.. 활쓰는 애였구나 아이씨 아잇 잠깐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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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너 글로 떨어지면 주건 어? 어? 페링을 못써요 양손 무기라서 이거 양손 무기라서 페링 못써요 한손 무기가 아니야 약간 막 권말고 약간 권말고 뭐 한손 권만 페링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잠깐 다시 뭐 특별한 건 없지? 뭐 특별한 건 없지? 점프 저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이씨 망했네 어 저기서 미끄러졌어 와 이건 진짜 완전 실수다 이거 자꾸 두 번 누르네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됐고 확 점프 어 어 어 어 어 와 설마 아니지 잠깐만 이 점프는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잠깐만 점프해서 활 쏴야되나 본데? 맞네 어어 잠깐 근데 위치가 오케이 열고 올라가서 됐다 바로 올라왔네 이거 점프 활용을 잘해야 되네요 여기 위에는 다 저렇게 다니나봐 떨어지기 슌 큰일났다 위에 가서 큰일났네 오케이 가자 지두에 상자 상자까지 다 먹은거에요? 오 여기는 아직 맵이 없어서 뭐가 안보이네 좀 무서우니까 어? 뭘까 이거 잠깐 하늘을 좀 보고요 여기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여기에 상자 같은거 없나? 다른데? 어우 굳이 갈 필요 없다 파밍 같은거 할 필요 없지 맞지 맞지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지 자 점프할 준비 하나 둘 어 뭐야 와 상자가 있는거였구나 난 또 점프하는건줄 알았네 옆에서 올라가는줄 알았네 화살 저기 안가고싶었는데 저기 가는거네요 욕 흙 아 점프킹하는 느낌이야 점프킹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되나? 한번에 저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일단 가자 갈 수 있네? 오케이 태초요? 안갑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다이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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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이거 무기가 영 쓸모가 없어가지고 무기가 다 꾸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싶네 쓸 만한 무기가 저 검 그나마 이건데 보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니 음 음 저 위쪽으로 가야되네 올라와 어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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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올라와 나 쫓아와 그렇지 야 야 야 야 이 위에서는 가기 싫은건가? 붙으면 돼 붙으면 돼 찰싹 붙어서 올라가면 돼 자 점프 점프 쭉 올라가 볼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피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지금 어차피 죽으면 뭐 어디서든 출발하겠지 뭐 죽으면 어디서든 출발하겠지 뭐 올라가야 되겠네 아 올라가야겠다 올라갈 수 있으려나 잠깐만 이 블록이 있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어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네 이 밑에도 있네 오케이 자 아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두 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세 개 붙여야 되나 세 개 있는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아 두 개로도 충분하네 아아 아아 어 위치 불안정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야겠다 가자아 어 아니야 잡아보자 비켜 저리 비켜 오 아 또 올라갈 수 있구나 난 못 올라가는 줄 알고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있었네 한번에 이거 까지만 하고 끄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하고 싶은데 오 다 왔다 다 온 것 같아 저 아닌가 저장지점인가 오 그냥 갈뻔했어 오 그냥 갈뻔했어 오 그냥 갈뻔했네 저쪽 위에랑 이쪽 아래랑 오 그냥 갈뻔 오 그냥 갈뻔 아 아 잠깐 잠깐 이건 먹어야겠다 이건 절대적으로 먹어야겠다 다섯개 다 채우고 그냥 야 진작에 그럴 그럴 거 있으면 진작에 그럴 거 있으면 진작에 진작에 싸우지 네 이리와 올라가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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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내 근투에 안 있어서 불안해 좀만 기다려 쿨타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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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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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야야 내 마음의 준비도 안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했네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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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씨 무기가 점프 해서 쟤 다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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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시하고 가 무시해 점프 야 잠깐만 어디야? 여기 아닌가? 잠깐만 점프 점프해서 어디로 가야되지? 저 앞에 있는데로 가야되는건가? 아 저쪽이네 배를 점프해서 와 잠깐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 못하겠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 못하겠는데? 오우 큰일날뻔했다 오 오 부식돌 여기 뭐 음식 만들고 가야되나? 어우 손에서 땀나 어 먹을게 근데 아이템도 딱히 아 아 버섯이 제일 좋은데 과일전구를 만들고 갈까? 부식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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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어디서 아 아 아 큰일 날 뻔했다 큰일날뻔했다 아 근데 큰일날뻔했다 고기를 고기를 두 개 구우면 어떻게 되지? 고기 두 개 구워보자 고기 꼬치구이 네 개 네 개짜리 상급 상급 두 개 구워 이 하트 다섯 개의 표시가 뭐예요? 숫자 표시 뭐지? 스테미나 게이지 요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과일 전골을 두 개 만들자 스테미나는 지금 포션이 있으니까 일단 포션으로 포션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링크가 건강한 이유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먹습니까? 건강식이잖아 아 좋아 이정도면 됐어 음... 아이고 잘한다 아 잘한다 나이스 역시... 역시 멋있어 잘하네 혼자서 다 하네 강한 전사가 될 자격이 있어 강한 전사가 될 자격이 있어 카쿠다의 눈알 눈알은 다 효과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저거 너무 많은데? 아... 잠깐만 싸우러 갈까? 4, 9 자 이걸로 들고 가볼까? 아... 아 야 잠깐만 나 왜 무기 바뀌었어? 아 나 이거 방패 눌렀던데 나 어디서 나오지? 야 잠깐만 이러면 어디서 나와? 나 이러면 어디서 나오지? 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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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시떨 왜 주웠어? 요리를 다시 해야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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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다시 해야돼 레시피도 다시 해야돼 완전히 생으로 돌아가는구나 또 죽어버렸어 두개의 요리 그대로 하구요 아까 전골이 세 개짜리였던가 세 개짜리 만들고 이것도 세 개짜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면 됐지 자 어서 나를 발견해줘 뭐야 쟤네들 쟤네랑 싸워 뭐야 이게 뭐지 역시 싸움구경이 제일이네 저 친구들 저렇게 싸우네 이거 끝나고 갈까 싸우면 좀 끝나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 누가 이겼을라나 궁금한데 골렘이 이겼을 것 같아 다 어디갔어 날아다니는 애들이 이겼는데 아닌가 계속 싸우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어 좋아 이럴때 넘어가야돼 근데 가자 날아다니는 애들이 죽었다 날아다니는 죽었다 결국 잠깐 무기를 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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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안 돼 포션부터 먹었어야 돼 요리 다시 하기 싫단 말이야 요리 다시 해야되잖아 안싸워도 되는거 아니냐구요 지금 무기가 너무 허접해서요 조금 아 그래요 가는김에 유리도 하고 좀 무기 랩업도 시키고 좀 그럽시다 그래요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갖고있는거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내가 그거 안쓰는게 그것때문이거든요 나중에 돌아가면 가차하려고 가차에 쓰려고 가차에 쓰려고 가차에 쓰려고 가차에 쓰려고 아꼈는데 그거 다같이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든 그래서 그런거 알겠어요 에너지로 할게요 귀찮네 이거 귀찮네 이거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만들고 계속 요리만 하네 그리고 그리고 자 재료를 4짜리 7짜리 7짜리 하나 올리자 이거를 사파이어 검에 붙이면 되겠지 사파이어 검에 붙이면 되겠지 아이씨 아예 붙어있는거였네 그러면 아 근데 대부분 다 붙어있어가지고 음 아 한손무기에 붙이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죽고 한손무기 나왔을때 올리고 이걸로 버리자 이거 다 버려 세개를 일단 버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음 엄청 막 높진 않네요 이거에도 붙이자 조금이라도 세야지 뭐 됐어 됐어 일단 블레이드 들어 가자 아 아까 좋았는데 싸우러 가라 어 싸운다 싸운다 가자 가자 이때 틈타서 가는거야 어 됐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비둬 우린 그냥 가는거야 저거 그냥 쭉 지나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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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 어 죽어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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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바닥이 없어지는거였어?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아주 그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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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네 데돌리는 능력을 쓴다며 되돌리는 능력을 쓴다며 아 나 또 요리 또 해야돼 업그레이드 또 해야돼 미치겠네 저장을 좀 시켜주세요 이 부분은 저장을 좀 시켜주시라구요 아니 선생님 아니 아이씨 걸 때려야해 눈 찌르기 밖에 안 돼 아이씨 이걸 몇번이나 하는거야 지겹네 지겨워 하 쿠킹 시뮬레이터 아 수동 저장해야겠다 맞다 수동 저장했지 아 수동 저장해야겠다 수동 저장하면 됐었네 맞네 이번엔 꼭 저장합시다 이번엔 꼭 저장합시다 그걸 내가 인지를 못했네 아니 빨리 좀 말해주시지 같은 거 세 번 반복할 동안 아무도 말 안해줘 또 왜 같은 거 세 번 할 때마다 말을 안해줘 아무도 내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다들 너무한다 됐나? 됐지? 자 다시 다시 이제 이거 세 개 정도 바닥에 뿌리고 한 번 하고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였나? 이거 맞죠? 이거 빼고 다 나시겠지? 점 치는 거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거 됐고 이거 들고 저장 됐어 옆에 물고기 있네 자 다시 다시 모든 걸 싹쓰리하고 저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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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수 있어 이거 무작정 달리기 달리기만 하면 되나? 좀 걱정되는데 좀 걱정되는데 좀 걱정되는데 왜 니들끼리 싸우지 나를 아까 세 개 짜리 어디 있어 세 개 짜리 먹자 그냥 미친놈들아 나 그냥 보내줘 만든 거 여기서 다 먹겠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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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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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읍시다 죽읍시다 손가락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손가락이 빠르지 않아 손가락이 빠르면 좋을 텐데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돌리는 거 아는데 하려고 했는데 늦은 것 뿐이야 손가락이 늦은 것 뿐이야 그것 뿐이야 나 이거 업그레이드 한 거 맞지? 자 이번에 다시 써볼게요 능력 쓰기 개 어렵네 피지컬 이슈야 이건 단지 피지컬 이슈야 이거 미리 바꿔 놓고 가자 이걸 어떻게 해야돼 하나씩 되감기를 해야되나 이거 매달려서는 안되는데 야 잠깐만 망했는데 저거를 저거를 저걸 타고 가자 야 저기 위로 올라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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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거 다 저거 다 저거 바다 저거 근데 어디가 바닥이냐 야 잠깐만 여기가 길인가? 잠깐만 이거 기...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는데? 방금 이거 여긴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두 번째 거예요? 시간이 근데... 아 이거 닌텐도 시간으로 저장되는 거구나 아 나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닌텐도를 동습 때문에 막 시간을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동물의 숲 때문에 막 바꿔놨어 아 진짜 어떻게... 생각보다 어렵네 아이고 아이고 어 섹시 와 이제 킬날뻔했네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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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먼... 지적해놓고 점프하면 되나? 어 됐다 오 야 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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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여기 있는 애들은 잡았나 보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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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돼 가자 그래 가자 올라와 어디갔어? 가자 어우 진짜 막 손... 손에 땀... 위로 올라가는거죠 위로 올라가는거죠 무시해 무시 무시무시 무시해 으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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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쓰겠네 여기서 다 쓰겠네 미치겠네 싸워봐 싸워봐 야야야 잠깐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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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개웃기네 이런것도 방법이구나 저렇게 밀치는것도 방법이지 아니 나는 왜 패링이 안되냐 패링이 안되냐고 어 뭐야 끝났네 어이씨 힘들어 이거 잠깐만 이건 부서질것 같다고 했는데 됐어 이걸 줍고 됐다 아 됐다 이..이건 뭘까 이건..아 이제 또 조립해야돼? 또 조립해야되네요 자 자 이걸 가지고와서 가운데다 붙여 가운데다 붙여 가운데 붙이고 어.. 이거를 이거를 돌려서 아 아니 나 바닥 아 아니 이거 굳이 없어도 되는구나 아닌가 이거 좀 안전하게 그래 안전한 받침대라고 생각하다 좀 안전하게 가고 싶어 나 워낙 잘 미끄러지니까 안전하게 가 워낙 잘 미끄러져서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해서요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해서요 어 됐어 됐어 그리고 음.. 저..이건 뭐지? 아니 저거 저거 저기 저 동그란거 뭐지? 안쪽에 붙여야돼 안쪽에 안쪽에 욕 욕 어 이거 잘못 쳐가지고 불 날라 오 함부로 만지지마 그런식으로 만지면 안돼 불 나면 타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무서워 내가 또 태워먹을까봐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그.. 네 나와 나와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다시 들려 그랬어 폭탄인 거 뻔히 보여서 다시 집어들려고 했지 찔러 찔러 진짜 미치겠네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자고요? 원래 저장은 아 쟤가 던지는 거였구나 폭탄을 아 이거 길목을 막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게 길목을 좀 막았어 어 됐다 어 됐다 다시 이거 세 개나 있는데 세 개 다 활용해야 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일단 두 개만 할까요? 그래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가? 아니에요 하나만 하죠 여러분들이 때려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질문을 해도 답이 질문을 해도 답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어떻게 믿고 게임을 합니까?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선택하자 전거로 괜찮은가요? 1몸 1몸 2몸 2몸 1몸 3몸 2몸 4몸 5몸 6몸 이거는 살짝 이렇게 붙이자 약간 시야를 트이게 그 다음에 너를 안쪽에다가 안쪽에다 붙이고 안쪽에다가 그냥 둘이 같이 겹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간 다음에 부족하면 출발할 때 너를 같이 뒤에 붙이고 가야겠다 자 만들었으니까 저장 두 번 같은 일 안하게 저장 저장 됐다 이리와 이리와 너 가자 가자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저거 뭐야 저거 왜 다시 되돌아갔어 바람 때문에 다시 돌아갔네 그 다음에 능력을 올라가자 와 빡세다 빡세 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 정도면 마중 와주라 이 정도면 마중 한 번 와줘야지 오라메 오라고 불렀잖아요 고히어 라울 올라오라메 이 정도면 데리러 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야 이것도 타이밍이네 아니야 이거를 저 벽에 묻자 오마야 아 이거 잘못 아니다 됐다 그렇지 와 잠깐만 춥다니까 밑에 먹고 가자 어오 어오 야 자카먹고 가려고 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괜찮니? 자 잠깐만 잠깐만 이제서야 먹어야 되네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아 두개 남았는데? 큰일났네 빨리 가야겠다 오! 도착했다 바람이 꽤 차가워진 것 같아 넌 괜찮니? 아 너는 괜찮구나 부럽다 깃털 몇개만 뽑아서 나 좀 줄래? 아 이거 사당 너무 아까운데? 아 씨 먹지 말고 그냥 달릴걸 아깝다 아 이거 먹을 거 아까운데 그러게 아깝다 그러게요 타임어택 되버렸다 순식간에 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보너스다 라울 축복 좋아요 오늘 좋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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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여긴 계속 다 에너지 주나보네 에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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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킵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씩만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소한 두 개 이야기라도 지금 이것도 하나 끝난 거 아니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뛰어 다시 다시 뛰자 저쪽으로 뛰는 거 같은데? 갈 수 있으려나? 방향이 살짝 틀어졌는데? 되겠다 오 오 노래도 진짜 오 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배에 탈 수 있냐? 다시 올라가면 돼 어디까지 가야 할까? 저기로 다시 갈까? 야 잠깐 큰일 났는데? 아니다 이거 어차피 사당 앞에서 나올 거잖아 야 죽어 사당 앞에서 나올 거잖아 아 이걸 미스 왔네 방향을 어? 중간에 워퍼 탈 수 있나요? 날아가는 상태에서 탈 수 있나? 아 근데 추위가드 생각하면 그냥 다시 하는게 나아요 그거 생각하면 다시 하는게 나아요 인식이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꽤 길지였대 올라가 저기 있는 배로 점프 저 배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갈 수 있냐 두 번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돼 배는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노는거죠 앞에 있는 배로 가야되구나 너무 높이 뛰는 것도 안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높이 뛰는 것도 안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다음거 타고 야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저거 안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건 되나 아 배 다시 돌아가자 도착할 수 있어 도착할 때 맞춰서 점프해야되나보다 바람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도착할 수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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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색깔 있는거 가는거 맞는데 아 저거 아이 다시 가자 아 아 아씨 아 미치겠네 타이밍 맞춰서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나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뒤쪽 타는거 아니냐구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거야? 오 망했네 아 이거 망해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아씨 이거 역방행이라서 저걸 못날라갈텐데 일단 죽고 다시 할까요? 아 위로 기어올라갈까? 이것도 이게 되나? 아 되네 흠 흠 오기야 잠깐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 추위가드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어떡한다 헉 어둠 나 아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 뒤쪽 아 역방향으로 가라니까 뒤에 있는 걸 타야 되는데 야 이거 타자 이거 아 아씨 에라이 자 뒤에 뒤에 오는 걸 타자 뒤에 근데 뒤에 오는 거 다 같은 같은 종류에 밖에 없는데 맞나? 아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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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탔다 아 갈 수 있으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 망했다 저 밑으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망했다 아 다시 아까 거기서 나오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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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가라고... 무서워서 착지를 잘 못하겠어 어 해 뜬다 아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추위가드 때문에 다시 하는게 맞는데 아이씨 여기가 요 앞에인가? 설마 내가 조장한덴가? 오 마이 갓 추위가드 다 날렸네 아 이거 다시 워프하라 해가지고 여기 말 안 듣기로 했잖아 주스 말 안 듣기로 했잖아 주스 말 안 듣기로 했잖아 주스 말 안 듣기로 했잖아 왜 또 말을 들어가지고 다른 블록이요? 아 아까 거기 그거일텐데 여긴가? 여긴 더 밑에 아니야? 아 여기다 여기다 이게 아까 그거다 아니 여기가 점프한 시작이야 여기가 점프 시작문 맞지? 어 맞네 맞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였어 아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여기였어 아 야야야야 아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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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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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진정해 진정해 아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 뭐가 웃겨요 하다도 안 웃겨요 뭐가 웃겨요 저 지금 굉장히 빡치는데 저 지금 굉장히 빡치는데 오 마이 갓 바랭 방향을 아니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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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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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자 가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건 두 번 두 번이었던 걸로 기억해 두 번, 두 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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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다, 벽에 올라갈 수 있다 벽 타자, 벽 타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저장, 저장 올 때마다 저장 저장 필수야 저장 저장은 필수 됐고 저장 그래, 삐디라도 타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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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한 번 더 하는 거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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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이렇게 타자 못할 거 계속 이렇게 타는 거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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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야 돼 무조건 저장해야 돼 같은 거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뭐지? 저 가운데로 가야 되나? 음 가운데로 가는 게 맞겠죠? 와 저 안을 뛰어들어야 돼? 이거 일단 활공을 나중에 하고 내려가보자 자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진짜 크다 도착 몇 틈 만에 성공이냐 대단해 구름 속에 보이던 건 이 배였어 이게 동요 속에 나오는 천조선 어 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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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또 올라가 이건 틀림없어 링크 마을을 괴롭히는 눈보라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 방금 사람 기척이 어 젤다 또 없어졌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저장된 것 같죠 아니네요 저장 안 됐네요 손바닥 대고 저장합시다 들어갔다 와야겠네 워프 이제 저장인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거 껍데기가 벗겨졌네 뭐지 안 되겠어 열리지 않네 눈보라의 원인은 이 해치 밑에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열리는 걸까 또 소리 들린다 도장 5개 찾아야 되네 이번엔 들렸어 근데 라올 아닌 것 같아 이 목소리는 역시 날 부르고 있었던 거야 마을을 덮친 눈보라의 원인은 틀림없이 이 해치 아래에 있어 목소리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5개의 자물쇠를 해제하면 해치가 열릴 거야 지금 믿을 건 이것뿐이야 자물쇠를 찾으러 가자 됐다 오케이 자 조장 혹시 모르니까 조장